한 번에 합격 해커스 시험을 앞두고 기를 줘야 되겠다 나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갖고 시간을 쪼개서 조금 조금씩 아침마다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상한 모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나쁘지 않게 저는 그냥 만족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여러분도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해야 되는 것은 막직자 자료인데 형법하고 형소법하고 프린트가 두 장일 거예요 두 개예요 수자준식 개정주문에서 제가 시험장의 앞부분 한 장 갖고 와라 그랬죠 요거 한 장하고 그 다음 24년도 중요한 형소법 형법형소법 판례 이제 추가 판례에서 저번에 우리 전범위에서 시험쳤던 거 그것을 정리해서 뭐 지금 단톡으로도 OX 해가지고 나오지만 한 번 더 요거 정리해주면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할 거를 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형법부터 형법 강론부터 형법 강론부터 막직자 자료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작년판이어서 개정된 게 반영이 안 되었어요 심판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학원에 3천분으로 남았다고 있는 거 그대로 했습니다 자 죄송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바뀐 거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6쪽이고요 시간은 아마 1시쯤 돼서 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시 전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하시고 자 1번에 분만기 시설 의학적으로 지향적이 가는 시점은 사람이 아니고 낯들고 달려가는 것도 살인의 착수다 콜라 김밥 먹어도 인과관계 인정된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유일할 필요도 없고 직접 섞일 필요도 없다 통상의 영향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병신 만들러라고 해서 하반신 찔른 거 살인의 비필적 고이 뭐 나머지 거 있고 7살 3살짜리 데려가는 거 살인죄 간접종부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틀리고 있어요 우리 시험 23년도가 분명히 살인죄 간접종부 했는데 위력이 한 살인 지랄 이딴 거 쓰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소리하고 있었죠 시험에 나왔죠 이것도 이번에 존속사례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원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것이고 생모노 인지나 출생신고 요하지 않는다 친생에서 출생신고 무효해도 이방의 효력 갖추면 존속사례다 영화 사례가 빠졌죠 대신 영화를 살인하면 살인죄로 처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희발유사다 주는 거 자살방조 청산염 사기 그 다음에 위계위력살이는 살인죄 존속사례죄 예의에 의한다 이건 뭐 촉탁성나 살인죄 예의에 의한다고 틀리고요 그 다음 보통 살인 존속사례 위계위력살이는 예비음모 있고요 영화 사례에 빠졌고 자살교사 방조하고 촉탁성나 살인은 예비음모가 없다 상해는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좋고 태아를 죽이는 것은 낙태도 사라졌지만 임산부에 대한 상해는 아니다 뭐 실신 등을 하는 경우도 상해에 해당하고 코피 났다 코피 났으면 자연치유되어도 그것도 상해로 본다고 했죠 그것도 시험에 하나 출제가 됐으니까 코피 나면 이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음모 자르는 것은 이거는 강제추행치상이라 볼 수 없다 그랬고요 그 공력본에 보시면 중상해 했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생명에 대한 위험만 있고 중성계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콧등을 자르도록 한 것은 중상해 간접종고 형태라 다리 부르트린 정도는 중상이라 볼 수는 없다 7번에 살살의 유폭체협이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8번에 위험한 물건 휴대 공주가 체하면 강국으로 폭행협호에서 손상이 핀다 특수주거 침입이 2인 이상이 들어간다고 특수주거 침입 안 된다는 거 경관부에서 사료용으로 출제가 됐던 것도 체크하라고 했고 상대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없다 그 다음 그 밑에 부러진 나뭇가지 당구공 청사는 이그램은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9번에 절교사건은 차이처어 죽게 하는 거죠 상해치사 인정했고 낙산비치호텔 사건에서도 상해치사는 인정했다 상습원 가중처벌규정 강호동이 도장을 차렸는데 절간에서 공사하고 협상하고 폭포에서 머리를 감았다 그래서 강도장은 별도의 법정형이 있고 나머지는 2분의 1가 중이다 폭행체는 유형력 행사고 신체에 접촉할 필요도 없다 차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것도 특수폭행 음향도 될 수 있는데 전화로 말해주는 거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는 폭행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라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12번에 큐대로 내리치는 것도 폭행치사에 해당하고 경찰봉으로 때려서 죽는 것도 폭행치사다 사태지라고 해서 죽은 거 폭행치사를 부정했던 판례도 기억하시고 낙태죄는 빠졌고 대신 미숙아를 살해하면 이거는 그냥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도 하나 기억하라고 했고요 14번에 유기죄는 법률계약이 한정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자기범의 자기의무보다 좁다 좁다 그 다음 사회상계조림은 포함되지 않고 법률은 사실혼까지 내는데 동구하고 성관계 맺은 관계는 안 된다 성립파크호텔에서 뛰어내린 건 몰랐기 때문에 유기의 고의를 부정했고요 다음 페이지 영화증인 유기치사 그 다음 주재홈에서 저체원증 사망하는 건 유기치사 강간민수 방치도 유기죄 안 된다 일정거리 동행만으로는 유기죄 볼 수 없다 그죠 15번의 학대는 유기에 준할 정도고 친털하고 8년 동안 성관계한 것만으로 학대라 볼 수 없고 16관의 협박에서는 법인이 중요한데 격치 객치는 안 되고 제3자는 된다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면 협박의 기수 그래서 위험범이라고 했고 실제로 실현한 의사 같은 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획할 두 자루 죽어버린다고 한 거 너 죽고 나 죽고 자니까 협박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무놀도 있고 나머지 판례들은 다 쉬운 판례니까 보시면 되고요 17번에 보시면 강금체 특정 구역 내에서 잠재적 자유가 있어도 일반 일정한 자유가 있어도 강금체 성립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평제도 강금체 객체가 된다 차량이 뛰어내려서 죽게 하는 거 강금치사 그 다음에 가혹행위하고 사망하는 거 동건요 중강금치사 강간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엘리베이터 막은 거 체포 미수죠 이거 강금 미수 있으면 틀리고 체포 기수 있으면 틀려요 이것도 나왔죠 그 다음에 체포죄는 계속 보험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18번에 미성년자 약치유인 개념 약치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를 유하지 않고 유인은 허위일 필요가 없다 음나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쭉 마지막 줄에 보시면 다섯 번째 미성년자의 동기가 있어도 부모의 감옥권도 보호법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치유인죄 성립한다 감금까지 시키면 미성년자 약치유인과 강금체의 실경이라고 했고요 19번 강요죄에서 판례가 하나 나왔죠 그죠 폭행의 개념이 직접하고 간접하고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는 판례가 하나 나왔죠 그리고 차를 못 나가게 막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행이 없기 때문에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도 있었고 첫 줄에 보시면 자인서 받아 가지고 갈치하면 강요죄와 감금죄 경합법 쓰면 틀리죠 그냥 공갈죄만 성립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20번 폐방감경 있는 거 없는 거 체크 잘 하셔야 되는데 폐방감경 없는 거 체포감감하고 인질강도는 외우시라고 했고 인질살이와 인질치사는 죽었기 때문에 풀어줄 필요가 없다 했고요 21번이 이제 강간의 한거불룡 현재의 곤란이며 족하고요 기습강간도 기습강간하는 것도 강간체 착수고 가슴 엉덩이만으로는 강간의 착수를 볼 수 없다 판례가 강제추행체가 바뀌었죠 폭행체 폭행과 협박체 협박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기습추행 같은 경우에는 힘의 대소강력을 불문한다는 판례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쭉 그래서 유사강간 보시면 구강항문에다가 성기를 삽입하는 거지 구강항문에다가 손가락 집어 넣은 것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꼭 기억을 해서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렸고 강간하고 유사강간은 예비인모 처벌 규정이 있는데 강제추행은 예비인모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2번 찜질방도 공중 밀집청소 추행에 해당하고 카메라로 촬영만 해도 저장 버튼 누르지 않아도 기수고 실행의 착수 시기는 밑에 집어넣을 때 친마 같은 거나 변기 밑에 집어넣을 때지 줌으로 당긴 것만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통신 매체 이용란에서 링크를 보내는 것도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편의점 채용 절차 중에서 추행하는 것도 업무사 위령 추행 레깅스 촬영하는 것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하고 신체에 노출된 것을 한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 지하철에서 밀착시켰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공중 밀집 장소 추행 기수 그 다음에 놀이터에서 옷에다 오줌 싼 새끼도 그것도 추행에 기수에 해당한다라고 했고요 23번의 중간간의 시기가 우리 속바지 판례관에서 속바지 내리는 것도 중간간에 착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간에서 술 취한 줄 알았는데 현재는 술 취하지 않았으면 중간간에 블록미수인데 블록미수 관련해서 우리 학살 쟁점도 체크하셔야 되죠 그래서 행위자 인식을 전제로 일반의 입장에 판단한다 24번에는 강간이 미순돼 상처 입혔다 강간치사는 기수고 대시를 연장하다가 속새막 원정사건 강간치사죄 성립하는 것이고 자살 자체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는데 최근에 손도끼 판례에서는 강도치사를 인정했던 판례도 체크를 다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위계관음에 대한 쟁점인데 가늠행위 자체에 대한 위계도 되고 조건 여기도 보시면 금전전 비금전전 다 포함한다고 했죠 36세가 고등학교 예언을 가정하는 것도 위계관음치를 인정했고 최신 판례에서 모델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하고 성관계해야 된다고 속여가지고 하는 것도 위계관음을 인정했던 겁니다 미성년자 의재관과는 동의해도 범죄 성립하는 거고 예에 의한다는 얘기는 법정형 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준용한다는 얘기다 자 25번에서 명예선 제축 써놨고요 26번의 공연성은 엄격한 증명이라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기자와 일반인이 다르다고 했고 전파된 사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소극적 고려사항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27번 보시면 정부나 국가기관의 명예선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새로 부임하는 목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 있죠 그래서 무릎 빼고 있었던 거 명예선의 미필적고의로 부정했다라는 판례 마지막 줄에 2단 중에 2단도 명예선을 부정했던 거고 미국산 세고기 사건에서도 명예선제 부정했고 명예선제나 사자명예선제도 미필적고의로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28번의 310조는 형법 형속법 연결해서 나오는 쟁점인데 진실성하고 공익성의 개념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다는 쟁점도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반드시 진실에 한정한다 쓰면 틀리죠 허위사시를 하더라도 진실하고 믿었고 그 오인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를 조각하겠다? 위법성을 조각하겠다 책임조각 쓰면 틀려요 그거 꼭 체크하셔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셔야 됩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최상위권의 액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공공의 이익을 또 넓게 보죠 또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비방 목적을 부인해서 출판물 명예선제 같은 거에 비방 목적을 부인해버립니다 그 다음 후기 작성하는 거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라고 했고 해운대 초등학교 사건 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성에 대해서 개인적 사항에 관한 것도 넓게 봐서 공익성을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 판례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사건들이니까 꼭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29번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도 성립할 수가 있는데 희석 여부가 꼭 따라지죠 희석이 돼버리면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죄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 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신 희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는 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갖는다 대신 성신녀대 이상은 준회 안 준회 했던 그 의원 아시죠 용석 형님 이거는 이제 모욕죄를 부정했던 판례고 You are fucking crazy, I did not. 이런 거 모욕죄 당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 30번에 보시면 국민호텔료는 모욕죄를 인정했던 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신용에서는 신용은 지불 의사와 지불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비싸다, 맛이 없다, 유달리 서비스가 안 좋다 이거는 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31번에 업방이죠 업방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모가 빠진다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되고 보호가치가 있으면 된다 기초대는 계약행정위기가 적법까지는 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사 한인자가 병원을 개설하면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거기 고용된 의사의 진료는 좀 다르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고 네 번째 줄 보시면 폐원 신고한 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문제에서도 많이 냈지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정한 거지 위기위한 업무방해라고 있으면 틀리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또 체크해서 보시고요 다섯 번째 줄 9시 정각 출근하는 것도 업무방해 해당한다 봉사활동 많이 한 것처럼 봉사장수상도 업무방해 해당한다 초등학생이 등교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일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업무방해라 볼 수 없고 성매매도 보호가치 없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받은 이사도 보호가치가 없다 자 그다음 쭉 해서 보시면 3시간 하고 1시간 유용시간 가진 것만으로 업무방해라 볼 수 없고 충분한 심사냐 불충분한 심사로 나눠 가지고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경우에는 업방을 부정했던 판례 32번의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한다고 했고요 구조적인 반대 목적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허용하지 않겠다 3번 투표를 거쳐야 된다 그다음에 직장폐쇄의 적법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직장폐쇄가 적법하면 주거침입죄, 태거부릉죄 성립하지만 직장폐쇄가 적법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 태거부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넘기시고 컴퓨터 장애업무방해죄는 비번을 바꾸거나 비번을 설정하는 거지 비번을 안 알려준 것만으로 컴퓨터 장애업무방해라 볼 수는 없다 클릭해가지고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고 해도 컴퓨터 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고요 34번의 입찰방해죄죠 입찰방해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었고 전부 입찰뿐만 아니라 일부 입찰도 가능하다 전부 단합뿐만 아니라 일부 단합도 가능한데 중요한 증점은 입찰이 존재해야 된다 수의계약이나 초청 같은 경우는 입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방해죄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5번의 주거침입죄가 판례들을 많이 바꿨죠 일부만 들어가도 평온을 해치면 주거침입의 기수입니다 주거권이 아니고 사실상 평온설의 입장입니다 판례통설이 유효죄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이고요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도 임대차 계획이 끝나도 보호가치가 있다 곤리아크레인 들어가는 거 건조물침입죄 등을 인정했고 유죄 확정 판결 후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죄 그 밑에 판례는 변경이 됐어요 남편 부재 중에 간통목적 들어가는 건 주거침입죄 부정했고 그 다음에 절치목적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 들어가면 야간 주거침입 절도를 또 부정했던 판례도 기억하시고 대신 우리 아빠야 사건에서 간간 목적 들어갈 때는 그때는 주거침입을 인정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 일부이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를 또 부정했던 판례도 체크해서 보셔야 된다 36번 실행의 착수 시기는 출입문을 담긴 게 착수지 출입문을 손정 누른 것만으로는 착수라 볼 수 없다 그 다음 나가면서 가재도구 놓고 나가는 것을 태그부릉이라 볼 수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주거침입죄 자동차 빠지니까 야간 주거침입절도나 송기후 야간 주거침입절도나 야간 주거침입강도 같은 경우에 자동차 들어가면 틀린다 대신 방아죄는 자동차가 들어가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37번은 강선전면계는 친족상도로 적용되지 않고 근치는 형면제고 원치는 친고죄다 더 중요한 것은 작물죄하고 본범과 작물죄와 피해자의 관계를 사례용으로 냈을 때까지 체크하셔서 작물범과 피해자는 근친일 때는 형면제 원친일 때는 친고죄 작물범과 본범은 근친일 때는 필감면 그 다음 작물범과 본범이 원친일 때는 없다 오른쪽에 보시면 43쪽에 세 번째 줄 사돈지가는 친족이 아니라고 했고 혼인신고를 했어도 혼인이 무혐하면 친족관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족상들에 적용할 수 없다 할아버지 농협계좌에서 컴삭이 친 새끼 피해자가 할아버지가 아니고 농협이기 때문에 친족상들에 적용할 수는 없다 38번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에 대해서 절도죄 되는 것이고 적극적 가치가 없이 소극적 가치만 있어도 재물에 해당한다 신문기일 소환자이나 찢어진 어음 같은 것도 재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보 그 다음에 전화기 송수신 기도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정보를 출력해서 가져가는 거 설계도면 자체에 대한 절도도 부정했고 그 종이 자체에 대한 절도도 부정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 39번의 추기금 이거는 상대의 처분행위가 없으니까 절도가 된다고 했고 목걸이도 마찬가지 절도가 되고요 산지기도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이니까 절도다 당구장에 금반지 같은 거 절도고 돈 밑에 거 바깥치기 하는 거 절도다 감나무는 잘 봐야 되는 것이 누구 소유인지 봐야 되는데 토지 소유 점유 건험 없이 감나무 싣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니까 토지 소유자가 딱 하면 절도가 안 되고 식재자가 딱 하면 절도니까 구별해서 기억하라고 했고 쭉 가서 명예신탁 쟁점도 다 보시고 동거남이 사망했는데 그 중간에 점 찍어놓은 거 있죠 소유 개념은 민법하고 똑같은데 점유 개념은 민법과 다르다 그래서 사실상의 점유가 필요하다고 했죠 승계가 되지 않고 절도체 성립하지 않는다 임대차가 종료하고 냉장고를 켜두고 가도 절도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 쭉 보시면 자연분식가는 모시족이 절도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 고속버스 유실물은 구별해야 돼요 운전자가 발견하면 그때는 절도체 객체고 발견하지 않으면 누가 발견했는지 봐야 돼요 피곤이 발견한 건 의미 없어 그건 점유탈음 횡령체야 누가 운전자가 발견해야 돼요 운전수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절도입니다 40번에 불법행득의사 있죠 그래서 8회차에서 또 모의고사도 한 번 냈고요 통장 쓰고 제자리 갖다 놓은 건 불법행득의사에 있다 핸드폰 쓰고 제자리 반환이 아니고 그 앞에 정문 옆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건 불법행득의사에 인정했고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직불카드 도장 인감도장 같은 경우는 불법행득의사를 부정했다 항의 표시로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헤어지고 나니까 니네 엄마한테 가방 갖고 와라 이런 거 불법행득의사를 부정했던 판례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고요 이 정도 속도입니다 이 정도 절도의 착수가 손잡이만 당기면 착수고 물색하는 게 착수다 더듬는 것도 착수다 손전등 비치는 거 유인한 것만으로는 착수라 볼 수 없고 사령 하나 대비하라고 했죠 야간주거침 절도에서 주간에 주거침입해서 야간에 절도하는 거 야간주거침입 절도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뭐 일몰시간 주면서 장난질 치는 거 체크 꼭 해서 사령 대비하라고 했고요 42번에 야간주거침입 절도는 주거침입 시 착수고 영산옥을 캐드는 순간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 창문하고 방축만 분리한 거 자체를 손개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드라이버도 또 흉기 다 떴으면 틀려요 드라이버 따가지고 가져가는 거 여기서 말해 흉기라 볼 수는 없다 자동차는 불법사용죄 처벌 규정이 있지만 불법행득의사 없는 경우에 사형절도 처벌한 규정이 신설되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43번에 강도죄의 격체는 절도죄는 재물이 한정하지만 강도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포함된다 반항은 억압할 정도 폭행협박을 개시해야 되는 것이고 강간범위 폭행협박하고 중간에 강도를 했다 그러면 중간에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도죄를 인정하겠다라고 했고 날치기는 케바케로 단어가지고 봐서 기본은 절도지만 5미터를 질질 끌고 와서 내 가방 사람 살려 했을 때는 고개폭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도치 상대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성규행위가 과격하다는 이유로 중단하니까 20만원 가져가는 거 인과관계 부정되기 때문에 절도는 성립할려지는 있지만 강도라 볼 수는 없다 야간주거침입 강도는 주거침입이나 폭행협박실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는데 시아버지 헛기침 들어가는 거는 침자 못이라고 했고 주거침입 시 실행의 착수를 인정했고 손녀가 나와서 욕정 때문에 폭행협박을 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제만 되는 것이지 강도강간이라 볼 수 없다는 판례도 기억하셔야 된다 45번의 중강도의 객체는 재물입니다 강도와 다릅니다 왜냐? 절도란의 신분자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도의 객체가 재물이기 때문에 중강도의 객체도 재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강도의 기수미수 여부는 절치의 성공 여부 갖고 따진다 그럼 절도는 미수라는 경우에도 폭행협박을 하게 되면 중강도의 미수인데 상처까지 가하게 되면 그때는 중강도 상해의 미수가 아니고 기수가 되는 거니까 그거 체크 잘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줄에 솥뚜껑으로 막는 것은 중강도 상해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200미터 버스 떨어져서 간 것은 절도가 종료된 이유이기 때문에 중강도라 볼 수는 없다 이건 사례용으로도 4개 택 좋아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이 합동 절도하고 나서 버스 정류장에서 200미터 기다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와가지고 체포멘탈 목적으로 폭행했다 중강도가 성립할 수 있냐? 절도가 종료했기 때문에 중강도 성립할 수 없다는 사례용 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마지막에 절도범이 체포멘탈 목적으로 수인에게 폭행을 했는데 한 명한테 상해를 가하면 중강도 상해의 포괄일제 중강도와 강도 상해지 실경 이런 거 쓰면 틀려요 강도 상해지 포괄일제 46번에 강도 중에 한 명이 사례하면 그 새끼는 강도살인 옆에 새끼들은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강도치사로 가야 된다고 그랬고 택시강도도 마찬가지 강도살이 소주방도 강도살이 강도살인제 강도는 중강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절도범위 체포멘탈 목적으로 폭행해서 사례까지 가면 중강도살인 강도살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채권자 사례했을 때는 채무면탈 효과 갖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상속인이 존재하고 채무를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다면 그때는 채무서물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단순살인으로 가야 된다 47번에 강도가 강간하면 강도강간 강간범이 강도하면 강간제와 강도제의 경합법 강간범이 강도하고 이어서 다시 강간하면 중간에 강도의 신분을 지득했기 때문에 강도강간제가 성립한다 48페이지 사기죄는 처분행위는 법적 거나 요하지 않고 뭐는 있어야 된다? 사실상의 지위는 있어야 됩니다 여기 초자 중급 정도 가르는 거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상의 지위도 요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많이 속이는 포인트 사기하고 공간하고 마찬가지 현실장의 재산손해발생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대가지금대도 사기고 용도 속이는 것도 사기다 보이스피싱에서 계좌이체 받는 것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재물이죠 이거 재산장이 있으면 틀려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작물취득지가 되는지에 쟁점이 있는데 작물은 맞죠 재물이니까 하지만 본보험으로부터 교부받은 게 없기 때문에 작물취득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물은 맞는데 작물취득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디테일한 아주 디테일한 꼼꼼한 것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토지업거래 허가받는다고 소개서 설명사 취한 거 대법원 전원합지 판례 변경했던 거 처분결과 인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최신 판례 보시면 이 지갑이 네 지갑이냐 네 지갑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처분행위로 봐서 절도죄가 아니고 뭐로 인정했다 사기죄를 인정했다는 판례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기망으로 조세포탈 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나 농지보존분담금을 면제받으면 농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변론이고 국가적법이기 때문에 침해행정에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9번 대가가 일부가 지급돼도 재물 전부에 대한 사기 도자기를 전부 다 나르지 않아서도 인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그 다음 미고지 사기들 쭉 있고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 원인관계 소멸했는데도 약속어오면 교보받으면 이게 사기되고 그 다음 뇌물목적으로 불법원인 급여 불법원인 급여는 사기하고 횡령하고 다 봐야 되는데 사기는 되는데 나중에 소유권이 반환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횡령죄 안 되는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유심 이용해서 문자 발송하는 거 사기 부정했고요 남의 집에 가서 국제 폰팅하는 것도 처분행이 없으니까 사기죄 부정했고요 GPS 자동차 설치해 가지고 가져오는 거 두 가지 쟁점이 있죠 판 거는 사실이죠 파는 거 사실이기 때문에 사기죄 안 되는데 가져오는 건 절도죄는 된다 그 다음에 이중매매 미고지하고는 명신탁 미고지 특히 명신탁 미고지는 꼭 연결 쟁점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그너스 자동차 꼭 절도죄 공모공동 정보미고 그 중에 자동차를 명신탁 사실을 고지하자고 판 거를 사기죄는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장점도 체크하셔야 되고 활복은 미고지도 사기 아니고요 판례 자체는 거의 부동산 매도 인감 용도를 속이고 가져간 것도 사기를 부정했는데 그건 넘기시고요 등기 서류 위조해서 등기에도 등기 경로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특허권 이전도 안 되기 때문에 처분행위 없어서 사기죄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보이스피싱 사실 알고 통장 등을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금액을 인증해도 은행에 대한 별도 사기나 그 주범에 대한 횡량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우리 업무방해 관련해서 최신 판례 보시면 대포통장에 사인하고 팔았다라고 해 그 통장을 교부받아도 은행을 적극적으로 속인 것은 아니니까 업무방해를 볼 수도 없다라고 했고 100만원씩 이체하는데 주민번호 다른 거 이용해서 이체하는 것도 자 이것도 은행을 속인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부정했던 판례도 기억을 다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쪽 보이스피싱에서 설명하는데 사기방조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횡령제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횡령제가 성립하는데 누구에 대한 횡령제냐면은 보이스피싱 주범에 대한 횡령제가 아니고 돈입금자 피해자에 대한 횡령제 성립한다 그 다음에 뭐 쭉 보시면 예고동기무제도 보시면 되고 농지보전 못나고 면제도 보시면 되고요 5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소송사기는 원고도 가능하고 피고도 가능하다 증거를 이용하지 않고 주장만으로 사기칠 수 있고 소재기와 마찬가지가 지급명령 신청하는 거 배당 신청하는 거 유치권 신고는 사기 예비에 불과하니까 무죄인데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건 사기착수가 되고 임창권특기 명령 신청도 결국 법원에 대한 신청이 소재기니까 착수가 된다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된 적이 있던 자가 이전 등기를 말수하게 되면 본인한테 환원하니까 사기죄가 되고 보존 등기 말수하면 그걸로 이제 등기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기죄가 되지만 부동산을 매수한 적이 없는 새끼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수해 봐야 자기 부동산으로 전환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 자 본안 소송하기 전에 가압류한 것만으로 사기 예비 단계에 불과하니까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고 유치권 신고도 사기 예비에 불과하니까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 51번에 컴퓨터 등 사용사기라고 해서 컴사기는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계좌에 취하게 되면 컴사기 인출한다고 별도의 절도죄가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고 취득해도 작물취득이 안 된다는 그 판례도 기억하셔야 되고 엔젤롯도 프로그램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컴사기 성립하겠다 그 다음에 뭐 타인카드 입력해서 신용정보조액 2천원 지금은 컴사기 뭐 했고요 52번 신용카드 관련 범죄는 자기 명의 카드를 써재끼는 것은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 포괄일죄라고 했고요 타인 명의 카드로 발급받아서 인출하면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 에어라이스 대출 같은 거에서 현금서비스 같은 거 받으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컴사기 그 다음에 쭉 가셔서 마지막에 신카부의 미수 없어서 도난카드 밝혀져 가지고 자 결제가 되지 않으면 신카부 미순도 미수 없으니까 부재고 최근에 하나 나온 게 변호사 모의 의사가 나온 게 신카부 지금 딱 하나 안 나온 게 신카부를 여러 번 쓰는 거 신카부의 포괄을 제지 신카부의 실경은 아직까지 채용해 지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지금 노리는 거니까 체크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늘상 나오는 거 신카부 성립할 때는 사무소 유지하고 동행사가 신카부에 흡수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 카드로 현금 인출하게 되면 공갈죄 포괄일죄만 되고 강치가 됐을 때는 강도죄와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2만원 인출 사이버리아 피시방사고 5만원 인출한 거 3만원 차액에 대한 공갈죄는 컴사기 제산상 이익 지득이었으니까 컴사기 53번에 삼각사기되는 것처럼 삼각공갈도 되죠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인 피해자와 동일할 필요가 없다 또한 사기와 마찬가지로 전체 재산의 감소를 요하지도 않는다 채권이 있어도 협박을 통해서 갈취하게 되면 공갈죄가 되고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의 기수 시기는 등기 소유서를 교부받았을 때가 아니고 등기를 격려했을 때 공갈죄의 기수가 된다 쭉 했고 또 사령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공무원이 중부집행 의사 없이 핀트들면 상대방은 공갈의 피해자에 불과하지 뇌물공여라 볼 수는 없다 54번 광동지학에서 또 한겨레 경영신문에 광고 지원하라고 한 거죠 광고회사에 대한 공갈죄는 되지만 신문사에 대한 공갈죄를 부정했고 전매차의 협박에서 받아내는 건 공갈죄 운전자 바깥치기 하는 건 공갈죄 나체슈에서 성관계하는 거 이거는 이제 재산상 이익을 성관계는 법률적 관점이 아니고 경제적 관점이 보지만 이 여자는 성명매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공갈죄를 부정했던 판례 자기 돈 뺏어오는 것은 타인 소유물이 아니니까 공갈죄 안 된다고 했고요 택시여금 면하는 거는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에 공갈죄 안 된다 또 예고등기 또 무죄라는 것도 체크해서 보시고요 55번 자 횡령에서는 포인트는 부동산이야 동산이냐 갖고 나눠서 봐야 되죠 부동산은 처분권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인 무효 등기를 빼라 그 다음에 동산은 그런 거 요하지 않고 점유자가 처분하게 되면 횡령이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도 발생한다 보이스피싱을 모른 채 통장들 양도하고 돈을 인출해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소주방 휴대폰도 보관자의 지위가 있다 산악금 같은 경우는 해섯돈이기 때문에 횡령죄 안 되고 아니 횡령죄가 되고 공유자가 매각대금에 대한 소비도 돈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 쭉 그 밑에 판례 보시면 지입회사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처분하게 되면 지입차주도 횡령죄가 되고 지입차주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처분해도 자동차는 동산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차고송금도 횡령죄가 되고 쭉 넘겨서 쭉 보세요 횡령은 별거 없네요 자 넘기시고 형사재판 비용 요새 또 이슈 나오는 거니까 잘 보셔야 되죠 회사 돈 쓰기면 횡령이 되죠 근데 횡령 안 되는 것도 체크해서 보시고 그 다음 주식은 횡령죄 객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광어권도 권리니까 횡령죄 객체가 안 되고 외국인 학교 수업료를 경영자가 소비하는 것은 사립학격법 위환에 될지언정 횡령죄가 안 된다 1인 경위로 경매 낙찰받으면 자기 부동산이니까 횡령죄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밑에 선매대금 소비에도 자기 돈이니까 횡령죄 안 되고 최신 판례가 아니고 불법원인 급여는 사기하고 구별하라고 했죠 자기 소유물이 되니까 반환하지 않아도 횡령죄 안 된다고 했고 원인무에등기는 부동산 처분해도 횡령죄 처분근능이 없으니까 횡령죄가 안 된다고 쭉 했고 쭉 다 밑에까지 내려서 보시면 되죠 56번 명의신탁은 싹 다 무죄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변경했죠 주의할 것은 상호 명의신탁은 유효하니까 횡령죄 되는 거 하나 체크해서 보라고 했고요 57번에 횡령죄나 배임죄나 위험범이죠 배임죄도 위험범입니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권 남용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배임죄 성립하지 않지만 어음 발행은 좀 다르다 기수 시기를 체크 잘 하셔야 되는데 무효히 어음을 발행하면 배임죄 기수고 어음이 유통하게 되면 그때는 배임죄 기수다 과거 판례는 발행 시점이 기수였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판례를 변경했다 영업비밀을 무난반출하면 배임죄 기수고 적법 반출이라 하더라도 퇴사시 반환하지 않으면 포인트도 잘 봐야 되죠 퇴사시 기수죠 이거 반출시 기수라고 쓰면 틀린 것도 했고요 개불입금은 징수해야지 배임죄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벤사 옮기는 것도 배임죄 된다 쭉 보시고 나머지 보시고 49쪽에 세 번째 줄 은행 직원이 예금계좌에 임의로 돈을 인출해도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되는 것은 변론이고 예금죄에 관련해서는 타인사무처리자가 아니니까 배임죄가 안 된다고 했고요 개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거 그때는 타인사무처리자가 아니니까 배임죄가 안 된다 장금 지급 전에 부동산 대출 받아서 해준다고 등기 먼저 격려해도 돈을 못 갚은 것이 불구하기 때문에 배임죄 부정했고 경매 부동산에게 소유자에게 경락 포기한다고 한 것도 자기 부동산이기 때문에 배임이라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파란색 보시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하는 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변경하면서 배임죄를 부정했고 대물변제 예약도 민사상의 채무불이익에 불과하니까 배임죄를 부정했고 가장납입은 횡령 배임은 부정하고 공정지사 원본 부지기 제재 등은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산, 에어컨, 인쇄기, 점포, 임차권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수분양권 다 배임죄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일 때 배임죄를 인정하는데 주의할 게 1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받고 2계약에서 중도금 받을 때가 배임죄의 작수 등기시강 배임죄의 기수도 기억하셔야 되고 담보 설정자의 처부은행기는 옛날에 배임죄 인정했다가 부정했고요 저당권 설정자의 처부은행기도 배임죄를 부정했고 자동차 저당권 설정 цвет cha호분해도 배임죄를 부정했고 이중매매는 아직까지 배임죄 지만 이중저당은 배임죄를 부정했고 저당권 설정자의 처부은행기 배임죄를 부정했고 담보 설정자의 처부은행기 배임죄를 부정했습니다 동산 담보 설정자의 배임죄를 부정했습니다 주식이직매매 분양권이직매매도 배임죄를 부정했습니다 58번 아까 다 설명드렸고요 쭉 넘기시고 59번 양도담보목적물을 채권자가 처분하게 되면 변제기 전에 채권자가 처분하면 배임죄고 채무자가 처분하면 지워주시고 그게 틀렸고 부동산의 경우에 양도담보목적물을 채권자가 처분하면 배임죄 부동산의 경우에 채권자가 처분하면 배임죄까지는 맞아요 이건 맞고 두 번째 변제기가 겸가 후에 싸게 처분하거나 정산절차 거치지 않은 것은 무죄다 했고 양도담보 설정자 채무자의 처분행위 옛날에 배임죄 인정했는데 부정했던 것도 체크해두시고 매도담보 넘어가시고 61번은 배임수재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된다고 했고 부정한 청탁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한다 요구약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뇌물자하고 비교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학교 운영권을 양도하는 게 부정한 청탁이냐고 했을 때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했고요 또 최신 판례 보시면 광고를 기사화했던 것은 부정한 청탁이 맞지만 신문사가 돈 받는 것은 제3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배임수재를 부정했던 판례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62번 작물재 본범을 제외한 자 교사방조자는 작물이 될 수 있고 작물은 재산범죄를 영득한 재물이다 두 번째 줄에 통화나 수표를 환전해도 작물성은 유지되고 불가볼적 사후행위도 작물이 된다 작물인지 여부는 요것도 중요하죠 그 나라 형법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형법을 기준해서 작물에 대한 본범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 필적 인식으로도 작물재가 되고 취득의 개념은 사회상 처분권을 획득해야 된다 일시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작물 보관은 몰라도 취득은 되지 않고 작물 알선은 알선만 하면 되지 인도까지도 필요 없다 쭉 마지막에 보시면 또 최신 잘 나오는 게 제일 마지막에 파란색이 있죠 작물 보관죄 됐는데 처분권능, 점유권한이 생기게 되면 보석을 담보로 받았다면 그건 작물 보관죄도 부정하겠다 63번의 송계죄는 영득죄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불법 영득의사를 요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어도 송계라 볼 수 없다고 했고 그 다음 재건축 사업으로 비어있는 아파트도 송계죄 객체다 렉커 스프레이는 어디 칠하는지 잘 봐야 되죠 건물에 칠하면 송계죄가 바닥에 칠한 것은 송계죄를 부정했고 마지막에 계란 던진고 송계죄 부정했고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회신문서 제거하는 것도 송계죄를 부정하겠다 그 다음 쪽파무제, 쪽파무제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쪽파는 송계죄 객체를 부정했던 판례입니다 64번 경계침범죄, 사실상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송계는 미수가 있는데 경계침범은 미수가 없어요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경계침범이 미수인데 경계침범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경계가 아니라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65번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성립하는 진정신분법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세번째 줄에 우리 네번째 줄을 점치키는 건 미등록 상태의 자동차를 회수한 건 자기 소유물이 아니니까 권행방도 안되고 리스 차량도 자기 소유물이 아니니까 권리행사 방해죄를 부정하겠다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형의 명예신탁으로 차 앞으로 명예신탁된 것은 자기 소유물이 아니니까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되고 권리행사 방해죄는 정범이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범이 고의가 없으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되고 그의 가담환자도 정범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 66번의 강제집행 면탈죄는 목적범이죠 채권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위험성만 있으면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담보권 실행 경매, 저당권 실행 경매, 근저당권 실행 경매 자 이거 경제집행 면탈죄는 안된다고 했고요 국세징수법도 국가적 법의기니까 안된다 특허내리 실향권도 돈의 거부치가 있으니까 되고 은닉의 방법은 금전등록기 돈통의 명예를 바꾸는 것도 된다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한 번 바꾸는 거 되지 바꾼 거 또 바꾸는 거는 별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기억하시고 재부동산이 아닙니다, 재동산이 아닙니다 해서 제3조의 이소 제기하는 것도 은닉의 형태니까 된다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권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 상계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강제면이 성립하지 않고 위험범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익을 타고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강제면이 성립할 수 없다 감유 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돈이 아니니까 강제면이 아니고 객체가 안 되고 해방공탁되는 경우에도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면이 성립할 수가 없다 쭉 보시고 진위에 의한 양도나 진위에 의한 채무 부담은 강제면이 성립하지 않는다 했고 선박 관련돼서 담보가 등기 된 것을 순위보정 가등기 해가지고 말손시키는 거 그것도 은닉의 형태에 해당해서 강제면이 성립한다는 굉장히 어려웠던 판례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67번 범죄단체 조직제가 사용목이 장기 4년 장기 4년 3 쓰면 틀려요 장 또 단 쓰면 틀려요 모든 범죄 쓰면 틀려요 그리고 임의적 감경 규정이 있고 통설체제 가지면 단체 통설체에 갖추지 못하면 집단 재수론 쟁점이 있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하면 별제 그 다음에 텔레그램을 해서 강요하는 거 공동강요와의 관계는 실경 28번에 폭발모 사용죄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해가하거나 기타 공안을 물러난 자고 예비음모 선동까지 처벌 규정이 있는데 선전은 없다 자수특례 규정이 있고요 넘기시고 69번에 방아죄가 사회적 법의기입니다 보호법의기 1보호법의기 사회적 법의기 공공의 위험 공공의 안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재산권은 부수적 보호법의기기 때문에 우리 독립변소설이 뭐를 강조한 거라고 했어요 사회적 법의기를 더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붕이 아니라 천장만 타도 기수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형공타는 초상적 위험범이고 예비음모 미수처벌 규정이 있고 나머지는 예비음모 미수 없는 구체적 위험범입니다 공공의 위험이라고 되어 있고 현금방치사 사항에 대해서 기본 범죄 고의 중앙 결과 고의 과실 가능한 부진정 결과적 가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나무 실화 사건도 있고 연소죄는 자기 소유물에 불질러서 타인 소유물 등에 옮겨 붙는 진정 결과적 가정법입니다 70번에 폐가의 벽을 그을린 정도는 공공이 위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방하의 미수인데 물건방하 미수는 처벌 규정 없어서 무죄고 무죄 무죄물을 태우는 것은 타인 소유물이 아니라 자기 소유물로 보겠다 매개물에 불이 타는 거 신문지 같은 거 태우는 것도 착수라고 했고 사람 몸에 붙어도 사람 자체가 매개물이 되니까 착수가 된다 그래서 다치면 현저건조방하치상체가 성립한다고 했고요 71번에 PVC를 막는 것은 하수 같은 경우는 물의 이용이 끝났기 때문에 물의 이용이 아니니까 수리방해지 안 된다는 것이고 교통방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고 일반 교통방에는 미수까지 있고 기차 교통방에는 미수와 예비 임무도 있다 그리고 과실범 처벌 규정도 쭉 있고요 또 잘 속이는 게 사람이 가로막는 것만으로는 교통방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쭉 보시면 되고 73번에 사람이 현전한 선박을 매몰하고 대피시켰다 대피시켜도 현전한 상태에서 매몰을 개시한 순간 선박 매몰죄의 착수고 그래서 사람을 대피시켜도 미수가 아니고 기수다 그 다음 자동차 급프레크 봐가지고 사람 죽거나 다치게 하는 거 교통방에 치사상 성립하고 유일할 필요도 없고 직접적일 필요도 없다 통상 예견될 수 있으면 인과관계 인정된다 74번에 통합위조체 신용력 증명학에서 5만원권의 안면마 복사하는 것은 행사 목적을 부정했던 거고 스위스와 폐는 국권은 유통도 안 되죠 그 다음 위조통화 증여하는 것도 행사고 아는 자교부도 행사입니다 누구 빼라고 했어요? 공범자 빼라고 했고요 500원을 500엔으로 바꾼 것은 일반인 오인 가능성이 없으니까 통합변자로 볼 수는 없다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 집회를 일반인 가정에 통용 오인하는 집회를 추가하면 구성요건이 두 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재용법정지에 반한다고 했고요 75번의 유가 증거는 재산권을 화체하고 있고 점유를 수반해야 된다 유통성까지 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방구 약소금 이것도 유가 증거 등에 해당하고 외환은행 소비조업이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거는 구두교환권이니까 된다 신용카드 업체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거는 재산권을 화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가 증거를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했다 금증설도 마찬가지다 76번의 사자 허무인 명의라 하더라도 유가 증거 위조체 성립하고 백지험에서 보증금 한도를 초과해서 기지하면 별도의 유가 증거 위조가 되는 것이다 일반인 오인 가능성만 있으면 유가 증거가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줄 변조는 한 번밖에 안 되죠 변조된 것을 또 바꿨다고 해도 별도의 제차 3차 바꾸는 것은 유가 증거 변조체 성립할 수 없다 변조는 반드시 진정하게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한다 77번 선화증권 물건 실지도 않고 실었다고 하는 거 이게 허위 유가 증권 작성이라고 했고 수표자금 발행 수표 입금하지 않고 돈 입금하지 않고 발행해도 유효한 거기 때문에 허위 유가 증권 작성체 성립하지 않고 발행인 아닌 약속은 발행이니 신고된 2회 인장을 날인해도 허위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도 허위 유가 증거 작성이라 볼 수는 없다 78번에 대표이사 변경됐는데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표시하는 것은 작용부에요 이거 유가 증권 위조라고 쓰면 틀리다고 했고 유가 증권은 원본이죠 복사본 포함되지 않으니까 문서하고 구별해서 기억을 하고 했고요 아는 자한테 교부되고 공공자는 안 된다 넘기시고요 79번에 담배값도 도화에 해당한다 은행의 접수일분도 사문서에 해당하는데 최근에 최신 판례에서 있다 하겠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라 볼 수 없다고 했던 판례도 최신 24년도 1월 달에 나왔습니다 모니터 하면 이미지나 파일은 문서가 아니고요 17지문 대조표는 공문서다 이혼신고사는 사문서고요 세금수나 영수증도 이것도 계약 체결한 것에 불과하니까 사문서다 교원시대 조사카드도 사문서에 해당한다 80번에 문서 위조죄가 있는데 사자 허무인 유가 증권도 마찬가지 문서 위조죄 객체가 되고 위임의 취지에 반하면 위조가 성립한다 홍콩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문원층이 유효기간 변경하는 거 문서 위조인데 홍콩에서 발행하면 사문서고 우리나라 발행은 또 공문서니까 주의해서 봐라 그 밑에 점 찍어놓은 거 명의자의 승낙 있으면 문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가증권 위조 문서 위조 성립하지 않는다 유형 위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괄적 권한 받으면 문서 위조죄 성립하지 않고 지배인도 성립하지 않는데 대표이사도 성립하지 않는데 예외인 거 기억나시죠?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한테 대표이사가 포괄적 위임한 것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문서 위조 등이 성립할 수 있다 종량기 쓰레기봉투 필름 제조 단계는 예비에 불과한 것이고 사행 용도라는 공무소 변조죄의 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81번에 주식부식 구입 요구서의 과장결제란에 과장김대화 안 쓰는 거 자경보용 공무소 작성죄 전임자가 현임자인 것처럼 기재하는 건 자경보용 공무소 작성 공무소 위조 성립이라고 했고요 82번 허위공무소 작성죄 법령 적용의 전제에 허위가 없다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도 허공작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다음에 쭉 보시면 다섯 번째 불법 농지 전용 사실 알면서 적합하다 기재한 거 허공작 대리인 신청하면서 본인 신청한다고 기재하면 허공작 시랜드 화재 사건에서 건축허가서 자체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건축법상에 진실하다는 증명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공무소 작성죄를 부정했던 거고 출장본부기에 번거로워 회피하기 위해서 출장일탈 작성입자를 기재한 거는 허위공무소 작성죄 뭐를 부정했느냐 고의를 부정했던 판례 83번에 허위진단서 작성죄 나올 것 같습니다 행사 목적 요하지 않은 목적법이 아니라는 걸 체크하시고 공무원인 의사가 작성하면 허위공서 작성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제 판례니까 기억하시고 소견서도 진단서에 해당하니까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되지만 입태원 확인서는 진단의 결과를 적는 것이 아니니까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84번에 또 좋아하는 거죠 공전자기록 위작의 개념인데 위작은 위조와 작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전자기록 위작제도 위조와 유형위조와 무용위조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자가 허비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도 사전자기록 위작제가 된다라고 했고 85번에 공불기제죠 공정서 원본부시기제도 이거 목적법 아니라는 것도 체크하시고 법원이 촉탁해서 사인이 신고한 것이 아니고 법원이 촉탁한 경우 공불기제 성립하지 않는다 공정증서는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지 사실증명 빠진다고 했죠 그래서 대장나무 X표 다 쳤던 것이고 취소 사유는 유효한 거기 때문에 부실기제가 아닌데 중대명백해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그때는 부실기제에 해당한다 대장들 다 X채야 되고 사업자등록증 부실기제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증 부실기제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요 86번에 세 번째 줄 허위의 혼인신고 같은 것은 부실기제가 맞고 그다음에 거래가액을 속이는 것 자체는 이거는 권리 의무의 변동이 안 생기니까 부실기제가 아니고 과태료 대상이고 신탁을 매매라고 해도 등기 원인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부실기제라고 볼 수 없고 가장 매매도 이전하겠다는 의사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부실기제라고 볼 수 없다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부실기제 아니라고 했고 사례형 연결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보셔야 되고 구성요건에 당서를 배제한다고 했습니다 허위의 이혼신고는 이혼의 효력 발생하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니까 부실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 채권이지만 양도가 실제했다 공중에 본질을 사진찍기라고 했죠 부실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신조반행 무효는 무효사유이지만 재판을 통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고 장례형만 있는 거기 때문에 부실기제라고 볼 수 없다 했고요 87번에 위조문수 행사죄는 명의인한테 보여주는 것도 행사죄가 되고 공범자한테 주는 것도 행사라 볼 수 없다 이메일은 문서는 아니지만 위조된 후에 보여준 거기 때문에 행사죄가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 제일 사례형으로 나오기 좋은 게 4월 10일 날 도달했다 4월 11일 날 인식했다 도달했을 때 위조문수 행사의 기수가 된다는 것도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넘기시고 공문서 부정행사는 미수처벌 규정이 있고요 주민등록등본, 인간증명서 부정행사 안 되고 절치한 전화카드, KT 후보실 카드를 사용하면 절도죄 사무소 부정행사의 실경 주민층 운전면허증 제시하는 게 공무소 부정행사인데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는 부정행사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내 거라고 제출한 게 아니고 가족이라고 제출한 거 부정행사 아니고 이미지 파일 제시하는 거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신 판례 장애인 차량 같은 거 장애인 장소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89번에 사회위조죄 이것도 유형위조이기 때문에 명시적 승낙이 있거나 묵시적 승낙 있으면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완성되자도 서명위조죄가 되는데 서명위조도 하고 문서도 위조하게 되면 그때는 문서위조죄만 성립한다 공연의란죄 저번에 카페에도 올렸지만 베란다에 나온 것도 공연성을 인정했다는 것도 베란다에서 자의행위하거나 성기 노출한 것도 공연성 인정했던 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다 마칠 거고 똥꼬먹을 어떻게 술 마시느냐 똥꼬먹 보여주는 것은 엉덩이 까는 것은 공연의란죄를 부정했던 거고요 91번에 사기 도박은 사기죄만 성립하는 거고 사기 도박을 권유하면 도박죄 작수가 아니고 사기죄 작수고요 사기 도박 숨기기 위해서 정상적인 도박을 해도 별도의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계의 행위로 여러 명한테 사기 도박을 하게 되면 수계의 사기죄 상경이라고 했고요 92번에 도박장소 개설죄는 영리 목적을 요한다고 했죠 목적 범위라고 했고 개설만 하면 되지 실제로 도박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했고 유료사이트 전환하는 것도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고 했고요 또 주의할 게 최신 판례 중에 보시면 도박장소 개설하고 도박까지 했어요 도박장소 개설죄로 몰수할 때는 도박에서 딴 돈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는 최신 판례도 체크하셔야 되고 93번에 예배방해죄 예배당에 들어가서 7개월 동안 작업원인 거죠 예배방해죄 부정했고요 사체유기죄는 사회적 고백이기 때문에 실체발견 불가능한 유인하여 살인하게 되면 이거는 살인죄만 되는 거지 사체위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면 사체유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사체검심방해죄는 자살 타살이 명백하지 않은 자이지 자살이나 타살이 명백한 자의 경우에는 변사체검심방해죄 개체가 될 수가 없다 했습니다 93번까지 했고 10분 쉬고 94번부터 나머지 하고 그 다음에 총론 넘어가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밖에 한 건데 몰랐나 보네 여기 어디냐 59번에 양도담보 목적물을 채권자가 처분하게 되면 배임죄 채무자가 처분하면 횡령죄 요건 지우시고 양도담보 목적물을 채권자가 처분하는 거 이게 부동산이면 배임죄고요 부동산 배임죄고 동산이면 횡령죄가 되는 거죠 양도담보 목적물을 채권자가 동산이면 타인소유 자기점을 부르니까 횡령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담보 목적물을 채권자 1번 동산이면 횡령죄 부동산이면 배임죄 아셨죠? 뭔지 알지 거기 양도담보 목적물 채권자 처분해서 동산하고 부동산 나눠서 동산이면 횡령죄 그 다음에 부동산이면 배임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거기를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똑같고요 자 이제 넘기셔가지고 나머지 거 다 해야 됩니다 이제 국가적법은 남았죠 57페이지 94번 자 이 속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너무 아파 이렇게 치니까 여기를 안 쓰는 거였으니까 여기가 몰라 여기가 아파 여기가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 미친 거 같아 아픈데 재미있어요 아우 되게 젊어진다는 것도 느낌이 들고 아우 이게 더 늦기 전에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하여튼 그래요 열심히 잘했고 여러분 시험도 한번 이게 한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일단 대학 갈 때도 한번 시험을 치지만 이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실이거든요 여기서 결과를 내셔야 됩니다 결과를 내시고 이렇게 경쟁률 낮을 때 못 내면 계속 후회가 남아요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채 안 남았는데 이제 아주 악착같이 하셔가지고 시험장까지 꽉 보시고 마지막 날 잘 자야 됩니다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시험 직전에 몽살통통 잘 챙겨서 드시고 진짜로 거짓말이에요 초콜릿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고 죽도 좋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괜히 또 저녁에 또 매운 거 드셔가지고 또 화장실 또 겁나 터지면 그거 뒤집니다 그거 진짜 엽떡 드시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거 뭐 시험장으로 저기요 해서 막 갑자기 막 그런 거 안 진짜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겠지 그 장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 화장실 소변도 잘 하셔야 돼요 중간에 소변밀어오면 미쳐요 사람이 미침이 나지 이게 모든 집중이 그걸로 빠지니까 미쳐요 제가 자리도 잘 앉아야 되는 게 제가 첫 번째 사실 칠 때 떨어졌거든요 근데 핑계는 핑계야 내가 창인데 햇볕이 이렇게 비치는데 이렇게 사각형을 내 책상을 절반을 가리는 거야 이렇게 다리면 계속 빛이 눈이 비용시게 한쪽은 밝은데 한쪽은 어두운 거야 계속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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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렇게 가리고 치는데도 햇빛이 나한테 사각으로 들어오니까 그 책상 자리도 되게 불편하더라니까 그거 그래서 두 번째 칠 때는 제가 좀 일찍 갔어요 일찍 가서 제가 다리가 길지는 않은데 이게 걸리더라고 이게 걸려서 좋은 책상 찾고 바닥에다가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걸려서 다리 밑에 그래서 바닥에 고여서 자기한테 맞는 책상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고여서 만드세요 안 그러면 이거 무릎에 걸리면 어떻게 시험치냐 이거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험장 미리 가셔야 돼요 미리 가셔서 좋은 의자 좋은 책상 잘 찾으시고 잘 찾으시고 아니면 교정 잘 하시고 잘 맞춰서 하시고 아침에 갈 거 많이 초콜릿도 드시고 뭐 이거 드셔가지고 굉장히 텐션이 높게끔 가시고 전날 여자친구 남친구 있으시면 시험 잘 쳐야지 뭐 떨어지면 맞나 이게 진짜 나쁜 거야 그지 그날 헤어지시면 안 됩니다 시험 전날 뭐 싸우시면 절대 안 돼 부모님하고도 절대 싸우지 마시고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가셔야 된다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으니까 이제는 남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 94번 네란째 국헌문란 목적 목적은 또 재판도 하나 있는데 미필적 인식이면 좋다고 했고 목적도 엄격한 증명에 해당한다는 것도 오늘 24년 재판도 하나 해드릴게요 자 내란째는 상태범이라고 해서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을 의미하고 내란 폭통에 수반해서 개별적 살인은 내란째만 성립한다 그 다음에 대신 별도의 살인이 목적이 되면 내란 목적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또 이석기팔레에서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내란의 음모를 보정했지만 내란 손동은 인정했죠 95번의 간첩방조는 종범강령 할 수 없다고 했고 사용무기 7년 이상이고 무전기 매물을 도와주는 것만으로 간첩방조라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간첩체의 기수 시기가 기밀을 탐지한 순간 간첩체의 기수고 누설했다고 해서 별도의 간첩체가 또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 96번의 직무유기죄는 계속범이고 진정부자기범이 아닙니다 부진정부자기범입니다 용어정이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자기 의무를 저버린다는 인식을 요구한다 적절한 일을 잘 못한 것만으로 직무유기라고 볼 수는 없다 벌금 미남자를 풀어준다든가 도박장을 풀어준다든가 불법치료자 허위기지하는 것이 직무유기고 오토바이 팔아먹은 새끼도 직무유기고 알티 애들 또 화투치고 술 마시고 한 것이 직무유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전북교육감이 정교조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 자체를 직무유기를 부정했던 것도 보시면 되고 적극적 은폐 목적이 있냐 없냐 가지고 따지죠 적극적 은폐 목적이 있으면 허위공부작성죄통행산죄만 되고 따로 직무유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 범인 증거인멸죄가 되고 직무유기죄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고 24년 경찰 승진에 농지 불법전형의 사건에서는 적극적 은폐 목적을 부정했기 때문에 허위공부작성죄와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와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했던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넘기시고 57번 직권남용에도 미수가 없죠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 방해가 대하제마 직권남용의 기수지 현실적 방해가 없으면 직권남용의 미수 형태인데 직권남용의 미수가 없으면 무죄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내사 종결시키는 거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했고 나머지 보시면 되겠고요 98번에 불법체포관금에는 미수이 있고요 직결심판 피해자는 사회만으로 체포구금은 금지됩니다 경찰사 앞에서 밥 먹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바깥에 나가지 못했다면 불법체포죄 성립한다고 했고 권변호사가 적경교통권 행사해 달라고 했는데 현행본 체포했다 직권남용 체포죄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등이 성립하고 따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관의 폐도 공무집행 방해죄 구속력 권리당성이 없고 상해를 가해도 정당방해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까지 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99번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죠 실체조적 실질비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수사기한이 구속할지 석방할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누설하는 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이다 라고 했고 100번에 이제 매물죄 관련해서 129조 1항 단순수례죄는 청탁조차를 유하지 않고 129조 2항에 사전수례하고 131조 3항에 사후수례는 청탁 제3조 뇌물제공죄는 보정한 청탁 배임수죄도 보정한 청탁 여기 있는 건 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인데 알선수례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수수와 요구 약속을 다 뇌물수수에 기수로 처벌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101번 기계적 육체적 노무자를 제외하겠다 이명 결격자로 해서 무효로 하더라도 뇌물죄의 주체가 된다 제주 판타스틱 하트 사건에서 배임수죄 성립하고 뇌물로 전환한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별도의 제공이 없기 때문에 뇌물이라 볼 수는 없다 102번은 뇌물은 재물 재산상 이익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성적 욕구 충족하는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 수표가 보도나도 뇌물에 해당한다 계약금을 부풀려서 빼돌린 것은 횡령이지 뇌물이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직무 관련해서는 굉장히 넓게 본다고 했고요 중간에 파란색 보시면 사교적의 결혼식장에서 결혼대금은 100만원 1000만원 받았다면 그것도 뇌물에 해당한다 그 다음 뇌물 약속을 처벌하기 때문에 양당사자 의사가 확정적 합시까지 요한다고 했고 뇌물 약속제는 현존할 필요도 없다고 했고 쭉 보시면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사건에서 보시면 말세 말에 대한 사회상 처분권만 얻어도 뇌물죄가 된다라고 했고 129조 1항에 뇌물수수가 성립하는 거지 제3자 뇌물수수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지금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 제3자 뇌물수수제에서 제3자는 뇌물이 한 적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라고 했고요 103번에 직무 관련성 관련된 쟁점인데 네 번째 일단 받았다가 너무 많아서 바나나 해도 수례죄를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으면 129조 1항에 뇌물수수제 성립한다고 했고 세우젓 사건도 기억나시죠 거기 가로안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금품 등이 공여자와 수례자 사이에 세우젓을 나한테 직접 보내준 게 아니죠 내 명의로 보내준 거기 때문에 직접 수수될 필요도 없다 129조 1항에 뇌물수수제 세우젓 사건은 제3자 뇌물제공이라 쓰면 더 틀려요 그것도 체크 잘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기시고 뭐 자 104번은 이제 사례에서 몰수 추징 사례 푸는 거 연습해서 풀어보시고 105번이 이제 중요하죠 제3자의 뇌물제공제 뇌물수수제가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제3자하고 동일시 할 수 있으면 129조 1항에 뇌물수수고 동일시 할 수 없으면 제3자 뇌물제공제인데 주의할 게 제3자 뇌물제공제는 필요적 공범이 아니겠고 제3자는 정범 공동정보 이외의 자의다 교사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방조자 방조자가 알고 취득하면 제3자 뇌물취득제에 대한 방조보험 성립한다 까지도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106번의 알선수례제에서도 시험에 나오고 저번에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설명을 했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이 있어야 된다 상어관계 협독관계 가겠지 요하지 않고 개인적 지위를 이용하는 거 뭐 친구관계 사적관계 이용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현안이 존재할 필요도 없다 107번은 저는 더 좋아하죠 사례형에서 증례물 전달제에서 전달자는 사인도 가능하고 공무원도 가능하고 내가 교보받는 승과 증례물 전달제이지 실제로 공무원에게 전달할 필요도 없다 공무원한테 전달한다고 해서 별도로 뇌물공예제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배달사고이기 때문에 중간에 먹어버려도 횡량제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08번하고 공집방하고 위계공집방의 차이점인데 공무집행 방해죄은 방해죄를 요하지 않지만 위계공집방은 방해죄를 요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공무집행을 넓게 보죠 첫줄에 보시면 대기준비중이던 것도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하고 주차 스티커 떼내는 것도 공무집행 보고요 세번째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았다면 신분증 제시하지 않아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보겠다라고 했고 그 밑에 점 찍어놓은 거 보시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 복지도우미는 단순노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 폭행죄를 부정하겠다 그 다음 그 밑에 두번째줄 공장장이 동의 없이 불법 체류자 단속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니까 공집방을 부정했고 경찰관이 부재중에 유난류 철판조각 박아 놓은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를 부정했다 공무집행 방해죄 폭행은 광이 넓은 의미에서 직접 간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했고 면도칼로 지 앞가슴 쭉 하면서 죽어버리겠다는 것은 협박이라 볼 수가 없어서 공집방을 부정했던 판례 109번에 위계공집방 방해죄 필요하니까 꼭 체크하시라고 했고 감척어선 판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경제 주체도 포함하겠다 현실적 곤란하지 않으면 위계공집방이 미수범 처벌 규정 없으니까 위계공집방이 미수 없어서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심사했는데 발견하지 못한 경우를 위계공집방이라 부른다 쭉 보시면 그 중간에 보시면 수용자가 금지무프를 반입하는 것은 위계공집방 부정 택시 면허하면서 허위자료 첨부한 것도 위계공집방 부정 내가 범인이라고 허위자료 배관하는 것은 위계공집방 부정 수용자가 담배 피우고 전화 통화한 것도 위계공집방 부정 법원에 대한 허위증거를 제출한 것도 위계공집방 부정 파워매직세이퍼도 위계공집방 부정했고 최근에 여섯 명의 집사변화사가 쓴 것도 위계공집방 부정했던 판례도 기억하시고 넘기시고 자 110번에 공무상 표시 무효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고요 현존해야 된다 치소사에 불과할 때는 유효한 거니까 공무상 표시 무효죄 객체지만 무효사에 불과할 때 무효사에 해당할 때는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어서도 들어가는 것은 표시 무효라 보기는 좀 어렵다 라고 했고 태거집행된 것도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죄 객체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용서류 무효죄에서는 공용서류이기 때문에 문서가 완성될 필요도 없고 공문서에 한정한다 쓰면 또 틀리죠 공용서류이면 된다고 했어요 공문서 사문서에 불문하겠다 완성미안상 따지지 않겠다 111번에 도주죄도 체판이 하나 있죠 그래서 법정 구속됐는데 거기서 도망가는 거 이제 그것도 도주죄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도망은 못 갔어요 도주 미수로 처벌받은 반려하나도 기억하셔야 되고 사실상 강제연행에 해당하면 6시간 경과해서 긴급체포에도 적법하지 않고 도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도주죄는 계속범이 아니라 즉시범이기 때문에 그 이후 용병원에서 탈주하고 도와준 것은 도주 원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인 도피죄만 될 뿐이다 112번에 범인 도피 범인 은닉하고 증거인멸은 범인을 도와준 범인 비호죄라고 해서 친족 간의 특례교정은 있는데 뭐는 없다 자수 특례교정은 없다 위증하고 무고는 자수 특례교정은 있지만 친족 간의 특례교정이 없기 때문에 위증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위증했다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랬으면 틀려요 필감명교정 없어요 남편을 위한 위증 이런거 필요적 감명교정 없으니까 꼭 체크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벌하지 않으면 틀려요 친족 간의 특례교정 없습니다 위증증은 자 112번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까지 요하지 않는다 공범자를 도피시키는 것도 범인 도피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 쭉 보시면 중간에 사실은 친족 간의 특례교정 적용하지 않고 벌금 네 번째 벌금 이상형에 해당한 자를 알면서도 인식감이 충분하다 기소 중인 자를 와이프 명의로 임대차 계획을 체결해 준 것도 범인 도피죄 제가 사장이다 정도는 안 되지만 직원도 고용하고 월세도 제가 내고 있고 이 정도까지 가면 범인 도피죄가 된다 동생한테 네가 운전했다 시키고 동생이 네가 범인이라 시키면 동생은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돼서 무죄를 하더라도 나는 범인 도피 교사 등이 성립한다 그 다음 쭉 보시면 되고 113번의 위증죄는 주관설이죠 이것만 주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같은 길에서 처리하게 되면 위증의 미수인데 미수 없으니까 무죄죠 다른 길을 가가지고 치정 처리하게 되면 위증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대신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필간명 교정이 있고 모의 위증죄도 자수특례 교정이 있어서 필간명 교정이 있다 자 63축의 처출 요중 사실에 강한 것도 요하지 않고 판결에 영향 미친 것도 요하지 않는다 했고 위증 파트에서는 종합살이형 문제가 있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해야지 증인이 될 수 있고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그냥 증인석 가서 선사와 거짓말하면 위증죄 될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죠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선사와 거짓말하면 위증죄 된다 선사 안하고 피고인 신문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위증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사례형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증인보호 위안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상 장애의 의무 갖고 따지죠 장애가 있으면 법원이 잘못이니까 위증죄가 안되고 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때는 위증이라 볼 수는 없다 라고 본 것 또 구별해 보시고 그다음 그 밑에 점 찍혀있는 것 신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위증죄 성립하지 않고 당사자는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위증죄 될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는 증언과 복권 미고지죠 미고지에 해도 위증이 성립하는 거지만 형사소송에서 증언과 복권 미고지면 두 가지로 나눠서 사회상 장애의 의무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상 장애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마지막에 114번의 증거인멸죄도 범인 비효죄라고 해서 친족관의 특례가 되고 국가의 징계인멸을 의미한다 수사개시 전이라 하더라도 싸가지면 새끼니까 증거위조고 유리한 거 불리한 것도 증거위조고 증거능력 유무도 다 따지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증거인멸 안 되지만 다른 사람 시키면 증거인멸 교사고 허위 녹취록 같은 거 제출하는 게 증거위조다 문서위조 개념과 다르다고 했어요 고민때 점 찍혀있는 건 사실 확인사고 진술서는 증거위조 부족 녹취록하고 녹취 파일은 증거위조 인정 마지막으로 선서무능력자에게 목격한 것을 허위 증언시키는 것은 위증체의 교사도 안 되고 위증체의 간접정보도 안 되고 증거위조도 안 된다 또 최신 판례에서 또 보시면 355천 갚았다고 변호사가 뻥친 새끼 그죠 355천 갚은 것은 아니 갚은 게 아니라 입금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보태어져도 증거위조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도 제거하시고 115번의 무고죄 지금 하나 노린 게 하나 23년도 변호사 모의고사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냐 국민신문고에 사리박교 교원에 대한 것은 국가의 징계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고죄를 부정했는데 약사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에 약사를 신고한 거예요 약사법 위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사처벌의 대상이죠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고죄 같아요 그거 하나 지금 킬러로 하나 딱 속일 수가 있습니다 23년도 판례인데요 그거 킬러로 하나 왜냐하면 우리 조교가 틀리더라고요 국민신문고 나오니까 그냥 X 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국민신문고 X 아니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킬러로 하나 지금 준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국민신문고 알지 사리박교 교원은 국가의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무고죄가 안 되지만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은 국민신문고라 하더라도 약사법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니까 무고죄 된다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성명불상자에서 고소하는 것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고라 볼 수 없다는 그 최신 판례도 22년인가 23년 판례도 보시면 돼요 쭉 그때 보셔서 마지막에 자기 무고는 무고죄 안 되고 승낙무고도 무고죄 된다 이거 승낙무고도 꼭 체크하실 게 무고의 보호법익이 두 개에요 국가적 법익하고 개인적 법익이 둘 다 있는데 첫 번째 보호법익이 국가적 법익이기 때문에 승낙무고도 무고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제3자 공모에서 무고행이 가담했다 자 자기 나를 나는 나를 신고한 거기 때문에 그들은 무고의 공동정보로 될지언정 자기 무고가 되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고 있고 쭉 보시고 116번 서울 변호사표 허위사실 진상자제출은 무고죄가 되는 것이고 도박자금을 대여금인 것처럼 고소하면 범죄되지 않는 것을 범죄되는 것처럼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지만 네비게이션은 진실한 신고기 때문에 그거는 무고죄를 부정했던 것도 기억하시고 사립학교 교원 국민신문고 나왔죠 이거 아마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까 무고죄가 된다 그게 왜 지금 어렵냐면 제가 보니까 23년도 판례인데 대법원 판결문에 안 나와 하급신문 검색해서 봐야지 나와 그게 지금 숨어있는 거니까 아마 킬러를 하나 내면 그거 탁 건져서 마치시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너희만 딱 주셔서 야 국민신문고 조심해 이러고 다니며 뭐야 뭐야 이러고 다니지 말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시험장에서 국민신문고 딱 나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사립학교 교원인지 약사법 위반 신고했는지 딱 기다렸다 약사법 위반 나오면 아싸 까따왕 그러면서 딱 마쳐야 돼 알겠지 그거 체크해서 마치시기 바랍니다 히든으로 나올 것 같아 내가 느낌이 계속 와요 쭉 했고 양측 병역 거부에 대해서 또 이것도 종교상 예로 군대 안 가는 건 구성요권 해당성을 배제하겠다 예비군 안 가는 것도 구성요권 해당성을 배제하겠다 근데 사회복무위원 안 가는 것은 그는 뭐 삽들지 말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는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례까지 체크하시고요 체판은 넘어가시고 앞에 이제 총놈 봅시다 으아씨 더럽게 말아 자 6번 재형법정주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고 형법의 법률에다가 형벌의 종류 및 상한 6페이지 6페이지에 상한과 폭을 정해야 된다 유리한 소급효는 허용된다 진정 소급 입법하고 부진정 소급 입법 나눠가지고 부진정 소급 입법은 공익하고 사익 비교설의 입장이고 공익금이 허용되고 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중대 공익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인지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피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친족 상대로 적용해 주겠다는 얘기고 유리하니까 그 다음에 법률주의 위반 같은 경우에서 왼쪽에 두번째 기재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거나 허위표시 과대광고 같은 것을 시행규칙에서 왜냐면 법률에 규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오른쪽에 정관으로 정하는 것은 정관이 법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주의 위반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 중간에 세네 다섯번째 노사간의 단체협약이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거 이것도 단체협약이 법률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률주의 위반됩니다 이게 24년도 경찰 승진에서 답지문이 나온 거니까 체크해서 보셔야 되고 미풍량성 해야 하는 것도 이것도 애매하죠 명확성 등의 원칙을 위반한 거죠 미네르바 사건이죠 그런 거 있고 3번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은 거 신상정보 공개 고지 해도 되고 음주운전 3주 나왔으면 그냥 신경쓰지 말고 넘어갔어요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명제도 해도 상관이 없다 전자발치 소급 적용해도 상관이 없다 양형기준표 소급 적용해도 되고 판례 변경도 상관이 없다 보호관찰 소급 적용도 된다 하지만 첫 번째 판례는 또 체판이 하나 나와 있죠 상습강제추행이 신설됐어요 상습법이 신설되어도 신설되기 전에 범죄는 그냥 강제추행과 침고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전자발치 부착기간 한을 두 배가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입법자의 취지가 보니까 소급 적용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시행된 이후에 적용하라는 취지여서 여기 써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 게임 머니 환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거 소급해 금지 원칙에 반하고 벌금 병가하는 것을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 병가 추구하는 것은 소급해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가폭법이 있죠 봉사명력 개빡지다 그랬죠 이것도 소급해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노역장 유치조항 소급 적용하는 것도 소급해 금지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이걸 또 형법의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형식적 의미 형벌에 한정한다 쓰면 틀려요 형식적 의미 형벌은 아니에요 노역장 유치가 왜 규정이 없으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형벌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실질적 의미 형벌이죠 그래서 노역장 유치도 소급해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공사번에 유리한 유치해석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소송 조건도 유치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쓰면 틀려요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같은 것을 제한하면 피곤의 처벌 규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허용할 수가 없다 자 7페이지 겁나 많은데 왼쪽에 첫 번째 집행유예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 명령하는 거 허용된다 그 다음에 신해철 집도의 사건에서 사람의 사자도 포함시키겠다 그 다음에 타미플로를 무상 수여하는 것도 판매의 개념에 포함시키겠다 그 다음에 자가용 화물자동차원을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인데 유상임대가 아니라 유상임대도 되고 무상임대도 포함한다고 해석해도 된다 겁나 이승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중간에 팬티신문에 음란사이트 링크를 걸어둔 것도 부호 전시에 해당한다고 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비밀침해 신해철 집도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자도 포함한다는 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결백주장에서 위헌에 제출하는 것도 누설의 개념에 포함시킨다고 했고요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담배제조에 해당하고 사전자기록 위작에 유형이조 무용이조 포함하는 것도 재형법 증지에 위반하지 않는다 5인 위반되는 것은 일반인 관점에서 통용할 것을 5인하는 지폐를 추가시키면 구성요건 두 개로 늘어나니까 허용할 수 없고 공무소 위조에서 계약자도 또 포함시키면 구성요건 두 개로 늘어나니까 허용할 수 없고 공정지사 원본부시기지에 정본을 추가하는 것도 두 개로 늘어나니까 허용할 수가 없다 변사자 검시방해체에서 변사자의 자살 타살이 명백한 자를 포함시키는 것도 반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판매하는 것을 기타 물건에 포함할 수가 없다 그랬죠 이것도 최신판례라는 것도 체크하셔야 되는 것이고 고소 불가분을 즉시거벌에 준영할 수 없다 그랬고 반의사 볼부시에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대리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도 피곤해 불리한 해석이니까 허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자수를 범행 발각 전후로 자수를 제한하게 되면 이것도 피곤해 불리해지니까 허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조연아 사건도 항공기 땅바닥에서 이동시키는 것을 항로라고 볼 수는 없다 통신 매체 이용하지 않고 음란 편지를 배달하는 이용음란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 라고 했고요 쭉 넘기셔서 중간에 파란색 신체 이미지 담기는 연세를 신체로 볼 수 없다 라고 했고 소녀법상의 보호처분 받은 것을 성폭력 범죄를 범했다는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 라고 했고 블로그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을 소지 개념에 포함할 수가 없다 라고 했고요 남쪽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됩니다 넘기시고요 6번 명확성 원칙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최소한도 최대한이라고 쓰면 틀려요 최대한 쓰면 틀려요 시험장 가서 1번 문제 나왔는데 명확성은 최소한의 명확성을 최대한 명확성을 넣었는데 거기 안 보여요 1번부터 와 진짜 눈앞이 큰 까먹니다 1번에 답이 없어 재용법주인데 주의인데 명확성 원칙은 최소한을 말하는 건데 최대한 명확성을 요구한다는데 1, 2, 3, 4에 답이 없어 우와 와 띠발 또 봐 와 안 보여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최대한이 돼있어 와 이런 거 한 방 맞으면 그냥 멘탈이 바사삭 돼요 시험장 가서 시험장 바로 1번 맞췄냐 최소한 와 설마 우와 이 멘탈이 멘탈이 무너지니까 잘 보시고 이런 거 1번에 탁 그냥 탁 꽂아 놓을 수 있어요 체크 딱 잘 해 두시고 그 다음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은 거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공포심 불안감 이런 거 위반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도 위반되지 않고 단체 구성활동 그러니까 법조물 있는 거 위반되지 않아요 풍기문란은 앞에 이성훈숙이 있잖아요 독식복행도 법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폭처법의 범죄를 규정하는 목적 단체도 위반되지 않고 공무원의 지휘 이용도 위반되지 않고 23년도 2차에 나온 것은 부당이득제 부당도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고 내란 선동도 선동이 우리 배우잖아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심중주의도 배우잖아요 배우는 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있는 거예요 유사군복이나 유사성교 행위도 배우잖아요 배우는 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배우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아동의 덕성 덕성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했고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에 미수는 상관이 없는데 예비의무를 벌한다고만 하면 법정형이 빠졌죠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대신 예비의무를 또 미수에서 준우형에서 처벌하게 되면 불리한 유추해석입니다 그것도 형할 수 없다는 것이고 08번에 적정성의 원칙도 있고요 그 다음 9번에 시간적 적용 범위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동기서를 폐지했던 거 있죠 1조 1항은 행위심법주의 1조 2항은 면소 판결 선고하겠다 신법 적용하겠다 1조 3항에 확정 후 변경만 있어요 변경인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형의 집행 유죄가 확정되는데 출소시켜준 거 집행 면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행위시는 범죄행위 종료시를 기준으로 한다 착수시 쓰면 또 틀려요 시험장 가서 놓치면 안돼 종료시 기준이다 따라서 포괄일제 행위가 전에서 걸치면 또 국법심법 비교할 필요 없죠 범죄행위 종료시법이 행위시법이니까 그냥 신법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5번째 파란색 경과규정도 된다고 그랬죠 경과규정도 된다 11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죠 동기 이런 거 나오고 반성적으로 나오고 그냥 확 엑스포 딱 쳐야 돼요 쭉 나와서 우리 우리 어디 갔냐 12번 판례가 지금 나올 차례라고 했죠 12번 하기 전에 12 1번에 그 밑에 세 번째 줄 이게 23년도 1차인가 2차 2차 문제죠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했는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1조 1항 적용할래 1조 2항 적용할래 1조 1항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1조 1항 적용하겠다 이게 답지문 나왔고 12번이 23년도 체판인데 이거 나올 거라고 지금 꽂아 놓은 것 중에 하나죠 이거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2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파산에 대한 개인 회생에 대한 것이 변호사법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법무사법이 바뀌었죠 법무사법이 바뀐 것은 다른 법령 타 법령의 변경인데 형사포적 관점의 관점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형사포적 관점의 변화에 해당한다 그래서 1조 2항 적용한다 이런 게 나올 것 같아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거 답치면 나올 것 같아 이거 낼 것 같아 진짜 이거 나올 것 같아 1번은 아까 그 명확성에서 최소한을 최대한 이랄 딱 써놓고 2번에서 또 동기서를 다른 거 다 비껴가지고 4번에다가 이거 개인 파산 사건 싹 넣어가지고 이거는 형사포적 관점의 변경이니까 1조 2항을 적용한다 이렇게 또 장난 팍팍 쳤겠어 1번 하나 맞추고 2번 맞추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넘기시고 나와라 이렇게 두 개 다 나오면 진짜 나 잡혀갈지도 모르겠다 그치 농담이야 잘 체크해서 봐봐 자 13번에 속지주의 기국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5조 보호주의와 6조 보호주의가 좀 달라요 5조는 내외기똥치랑 우유 입문했다고 그 나라에서 형사처벌 받는지 면제하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이건 그냥 우리 형법 적용하면 되는 거고 6조는 그 나라에서 형사처벌 받지 않고 소추 등을 안 하면 우리 형법 적용할 수 없다는 것도 구별해서 보셔야 되고 세계주의에 대한 명문 규정이 신설이 되었죠 돌아왔어요 미성년자 약지 유엔 인심매매 등에 미수기수까지는 세계주의 적용이 있지만 예비임무는 세계주의 적용이 없다 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국회의원의 현행범 제외하고는 회계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금 되지 않는다 면책특권 등이 있다 면책특권도 기억하셔야 될 게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배포하는 것도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15번에 넘기시고 16번에 넘기시고 17번 외국에서 형집행위 효력 기판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임의적 감면 규정이 있었는데 산입 규정으로 바뀌었다 산입에 전부 또는 일부 산입에다가 일부에 또 X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일부 산입에 일부 X 이거 하면 안 돼 미결구금을 싸고 다른 거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외국에서 미결구금 받은 거 이거 산입하느냐 이거는 산입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체크하시고 이것도 사례형 같은 경우에 쓱 내기 지문이 하나 내기 좋아요 40번 문제 딱 내면서 외국에서 뭐 필리핀에서 살인나 있다 미결구금 받았다 그럼 거기서 미결구금 단계에서 집행된 기관을 우리나라 형에다가 산입해 준다 있으면 OXX 딱 형권 총론에 있는 압쟁점을 쳐 어! 40번에 사례형에 쓱 집어넣어 가지고 낼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친구어책 바니사불벌에서 저기 한번 나왔죠 폭행 협박에 대해서 자 존속 폭행하고 외국원수 등의 폭행 협박 단순 폭행 협박에 대해서 바니사불벌이 있는데 저거 뭐냐 특수 폭행하고 특수 협박하고 상습 폭행 삼수 협박은 바니사불벌이 아니라는 것도 체크하시고 20번에 움직임만 있으면 기수가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 검토할 필요가 없다 21번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표자가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한다 그럼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는 과실책임서리 입장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 줄에 기관이임 사무하고 고유의 자체 사무 나눠가지고 기관이임 사무는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양벌 규정에 적용이 없지만 고유 자체 사무일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벌 규정이 된다 저거 보니 사고 쳤는데 합병됐을 때 양벌 규정이 승계되냐 승계되지 않고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법인까지 양벌 규정 적용할 수는 없다 고위 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성 요건입니다 주체 객제 행위 결과 인과관계 구체적인 부분은 조문의 위험이란 단어가 있어요 목적 같은 것은 객관적이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 상습성 위법성은 이미 구성 요건 넘어간 거잖아요 안 되고 책임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처벌 조건 같은 것도 다 넘어간 거죠 서초 조건도 다 넘어간 거죠 결과적 가중본의 중앙 결과는 이걸 인식하면 그냥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중앙 결과는 고위 인식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넘기시고 23번에 행정법도 고위범 처벌이 원칙이다 이것도 시험 나왔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경거문구 기재되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비필적 고위까지는 부정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4번 고위 평가는 결국은 일반인 관점에서 추인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행위자 관점에서 추인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착오와 객체차구 방법 추구 추삭착중인 객체차구 방법 추구 있는데 24년도 경찰 승진 나왔던 거 우리 22년도 채용이 한 번 나왔던 거 갑이 을에게 A를 살해하라고 했는데 을이 A인 줄 알고 샀는데 B를 살해했던 거 이렇게 하나 둘 세 명 나오는 거 그 사례까지도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24년도 승진에 나왔으니까 그걸 푸시든지 우리 채용 때 나왔던 거를 푸시든지 한 번 더 푸시기 바라구요 우리 판례 입장은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죠 그 다음 보시면 되고 26번의 개갈적 고위에도 이것도 학설도 있는 거 기억하시죠 다수설은 인과관계 참고 착오로 봐서 비본질적 착오로 봐서 살인의 기술을 인정하는 게 학설의 다수설의 입장이고 판례는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 살인의 고위가 있다 살인에 성공됐다 살인 기술을 보는 것이고 개갈적 과실은 상해의 고위로 때린 거 낙세한 비치호텔 사건 자살로 거장했던 거 상해 지자체를 인정했다 정당방위는 개인적 법이고 원칙이 인간의 행위다 수비적 방어 뿐만 아니라 적극적 방향도 포함한다 보충성은 많이 풀었죠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 간의 싸움은 정당방위 과잉방위 대상이 아니다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태적 상행위한 거 밑에서 세 번째 줄 남편을 칼로 찔러서 살이하는 거는 정당방위 과잉방위 부정했고 상해치사 인정했고 그 다음에 빠르르 휘두르는 거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노래방 도우미 아줌마 집에 신발 신고 들어오는 거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라는 판례를 보시면 되고 쭉 보시면 되고 28번에 정당방위 싸움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 부정됩니다 대신 예상할 수 없는 흉기를 가져오거나 싸움이 종료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곡행이 휘둘러서 상해를 가하면 과잉방위고 면책적 과잉방위까지 부정했고요 술에 취한 아내를 깔고 앉자 신발로 복부를 차서 살해하는 거 사망하게 하는 거 면책적 과잉방위 인정했다 긴급비난은 정당방위보다 좀 넓죠 사회적 국가적 법이기 위한 긴급비난도 되고 동물에 대한 긴급비난 자연현성에 대한 긴급비난도 된다 그래서 태풍이 와가지고 5샤클 7샤클 5샤클 내리는 걸 모르겠다 샤클을 내려가지고 더 내리는 거 긴급비난에 해당한다고 했고 긴급비난은 보충성하고 균형성을 요구하고 진독기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견을 노트와일러를 기계토로 내리쳐줄게 하는 건 긴급비난에 해당할 수 없다 그 다음 쭉 보시고 피조개양식장에서 긴급비난 인정했고 그 다음에 30번에 자구행위는 잘 보셔야 되는 것이 과잉자구행위까지는 임의적 감면 규정이 있는데 면책적 과잉방위는 과잉자구행위는 이거는 규정이 없다 이것도 시험에 우리 23대 1차에 답지문 나왔고요 연기시고 31번에 피해자 승낙 이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들 미성년자 의재관관 특히 승낙무고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피해자의 승낙은 처벌규정이 있는 한이 아니고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승낙은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고 피해자 승낙에는 상당성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판례태도에 의하면 사회상계에 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험금 편지 목적 상의하면 사회상계 위배되기 때문에 상해채 인정하겠다는 사건이고 아파이어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세 인정했고 처음복지문 지워주시고 자궁적출했는데 승낙을 받아도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지장이 되고 피해자 승낙 같은 경우는 학자들은 개인적 법익에 한정한다고 하는데 사무소 위조변조와 관련해서 판례는 사회적 법익에 대해서도 추정적 대상의 승낙의 대상으로 삼았고요 대신 문제는 아버지가 사망했으면 죽은 사람은 승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정적 승낙을 부정했던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33번에 정상균보 관련해서 긴급성 보충성에 대한 쟁점 수단의 상당성 판단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충성이 아주 넓게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지대학교 갔던 거 정당행위를 인정했던 판례 아주 조문조문 다 찢어가지고 했던 거 다시 한번 시험 전 직전까지 요거 해드릴 테니까 꼭 체크해 보세요 요거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쪽 끝에 보시면 간호조무사가 모바일 리스틱 시술을 하는 것도 정당행위 아니라고 했고요 안수기도 하다가 사망하는 것도 정당행위 아니고 노회찬 의원이 인터넷 게재하는 국회의원에 정당행위 주장했는데 안 됐다고 했고 사채업자 동남가 푸는가 시대가구 남편한테 알린다고 문자 보내는 것도 정당행위를 볼 수는 없다 간통연자 목격위에서 초원복지 신입하는 것도 정당행위를 볼 수 없고요 초원복지분 지워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구성요권 해당성이 부정될 거기 때문에 정당행위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입차주들이 지입료를 열치하자 힘으로 회수하는 거 이것도 정당행위 아니고 남편 행방불명 되니까 항소장을 위조 제출하는 것도 정당행위 아니고 그 다음에 낙선운동은 결국 당선운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당행위를 볼 수 없고 이것도 선거기간이니까 또 나올 수 있겠다 이것도 국정원의 사이버팀 직원들이 상부에서 하달된 지시에 따라서 찬방클릭하고 뭐 그 뭐야 악플 달고 막 그런 거 하죠 댓글 참조하는 거 정당행위를 볼 수 없다고 했고 청소 아줌마 쟁이 행위한 거 근데 사업장에서 한 세 번 정도밖에 안 했죠 그래서 이거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정당행위를 볼 수 있다고 했고요 쭉 인정하지 않는 거 판례들 넘기시고 오른쪽에 34번 15페이지 형사 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이고 생물학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14세 미만자는 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찰학하고 기억하셔가지고 14세 이상 아니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얘들은 형벌은 안되고 보안처분까지는 가능한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심신장애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결정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고려하니까 혼합적 방법이다 심신미약인 예전에는 피로적 감경인데 임의적 감경 바뀐 것도 체크하시고 농화자는 감경 한다지 할 수 있다 쓰면 틀려요 35조 35번 심신장애 유무미 정도는 사회적 판단 쓰면 틀려요 법률적 판단입니다 또 의학적 판단 쓰면 틀려요 규범적 판단 쓰면 맞아요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 심신상실미약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형사포에서 보시면 엄격한 증명이 아니고 뭐다 자유로운 증명이다 이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세 번째 원칙적으로 심신장애 사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충동조절 등은 다만 심각하면 될 수도 있다 36건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도 된다 23년도 2차에 나온 것은 예견할 수조차 없었다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사망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했고 일치설은 장점 단점 하나씩만 기억하시면 되죠 일치설은 행위 책임이 동시에 존재한다 대신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했다 예외선은 반대로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한다 하지만 행위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에 충실하다 충실하지 못하다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요 37번은 10조 사망은 고위 과실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도 포함하죠 예견조차 못하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 고개 시험이 나왔고 38번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죠 고의설하고 책임설이 있는데 다수설 통설은 책임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39번에 금지착오에서 하나 빼라고 했죠 팔레테도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빼라고 했어요 법률의 부지를 포함하고 라고 했으면 틀려요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다르다 행위정관과 행위자의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가 돼야 된다 의사는 의사집단 같은 거 고려하라는 거죠 넘기시고 단순 법률의 부지 건축법상의 대상인지 몰랐습니다 동해시청 앞이 5개 장소인지 몰랐습니다 외환은 낸 담당자 믿은 거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했죠 중간에 보시면 변호사 자격하신 국회의원이 성관이 말 들은 거 얘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반대로 오른쪽에 세 번째 줄에 광역시의회 의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왼쪽에 쭉 정당한 이유 없는 것들 다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주로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본 게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중간에 파란색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 직원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좀 있었다고 했죠 교통사고 많이 발생해서 정당한 이유는 인정했다 밑에 세 번째 줄 교육위원회 이것이 공무원이죠 그 다음에 부대장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1번에 위전착이죠 위전착이 지금 나올 차례가 됐다고 했죠 복싱클럽 판례가 있어서 위전착이 나온다고 했죠 판례는 무슨 조각설의 입장이다 위법성 조각설의 입장이다 도 기억하셔야 되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1호는 구성요건 착오를 직접 적용하는 겁니다 유추 적용 안 됐으면 틀리는 것이고 엄격 고의설은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 착오로 보는 것이고 엄격 책임설 얘들은 금지착오로 보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는 거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 처벌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고 그 다음 구성요건 착오 유추 적용설은 구성요건조 고의를 조각하는 것이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해서 구성요건조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된다 구성요건 착오 유추 적용설은 구성요건 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공범 가담자에 대한 공범 성립이 안 되지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뭐가 된다 가담자에 대해서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복싱클럽 사건에서는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 했던 판례도 체판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42번의 기대 가능성은 누구 입장에서 판단하느냐 행위자 표준 설수는 틀리고 국가 표준 설수는 틀려요 보통 사람 기준에서 판단하겠다 확정 판결 받고 거짓말하는 것도 위증체 성립한다라고 했고 자의로 북한에 탈출하면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있다 처자의 생활고로 행방불명 되니까 군에 기대하지 않은 것도 기대 가능성이 있다 군인들의 포탄비를 절취한 현장을 무기인하는 경우도 기내 가능성이 있다 대학교 3학년 34명 중에 한 명만 빠른 이여서 미성년자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의 시험 문제를 알게 되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냐 기대 가능성이 없다 돈 다 내 가지고 퇴직금 내고 미인 미입금 인금 같은 거 내는 거 이 아저씨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책임이 조각돼서 벌하지 않겠다 43번도 강요된 행위 아들을 붙잡아 놓고 죽여버린다 라고 했고 피강요자가 강도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리면 피강요자는 책임 조각돼서 무죄지만 상대방은 부정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당 방해할 수 있다 강요자 새끼를 처벌받지 않는 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간접정법이나 강요죄 등으로 벌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칼기 폭파 사건 칼기 폭파 사건 같은 경우는 강요된 행위는 타인이 나한테 강요하는 거지 자기 자신이 나를 강요하는 것은 강요된 행위라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사형이 선고되고 확정되는데 집행을 안 했죠 44번에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이고 중재미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불농미수는 임의적 감면입니다 불농미수는 임의적 감면입니다 주의할 것은 장애미수와 중재미수는 결과 발생이 가능했던 가능미수고 불농미수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불가능미수에 해당합니다 불농미수는 필요적 감면이 아니고 임의적 감면이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불농보험과의 차이점은 위험성이 있으면 불농미수 위험성이 없으면 불농보험 무죄라고 했습니다 45번 필러폼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금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할 때는 필러폼 매매에 대한 착수를 부정했어요 이것도 구별하라는 거 기억했죠 상대가 필러폼을 들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돈 지급받으면 착수가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200 주면서 야 한번 구해봐 이것만으로는 착수를 부정했다는 얘기고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면 실행 착수 인정하는 거고 강도의 범행은 아직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죠 통상문 개설하는 것은 이거는 실행 착수를 부정했던 거고 그 다음에 군대 안 가려고 해서 갈아 진단서 발급 받을 때는 착수가 부정이죠 어떻게 해야 돼야 제출해야 되는 거죠 46번의 중지 미수는 예비 단계는 실행 착수 이후 개념이기 때문에 중지 미수 적용이었고 공범자가 중지 미수 혜택을 받으려면 결과 발생을 저지해야 된다 저지하게 되면 저지한 자는 중지 미수지만 저지 당한 새끼는 장애 미수에 불과하다고 했고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이거 중지 미수 하나 받아줬고 청강상에도 중지 미수 받아줬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남편이 돌아옵니다 이거 다 중지 미수 부정했고 불 나서 겁났습니다 피가 팍팍 나서 겁났어요 중지 미수 부정했던 거고 47번은 수단착오 대상착오예요 주체를 쓱 집어넣는 거 집중해서 찾으라고 했고요 결과 발생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데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는 거다 판례는 구계건설과 추상적 위험설인데 특히 추상적 위험설이 우리 중간간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행위자 인식을 전제로 일반인 입생 판단하는 거예요 행위자 인식에다가 일반인 쳐놓으면 틀려요 그런 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줄 초후불이 부자다림을 불능버수 인정했던 판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 소송비용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재기는 결과 발생도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어서 불능범이에요 이걸 또 생양아치같이 위험성은 있으나 불능범이다 이 지랄 연병으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위험성이 없으니까 불능범 무죄예요 위험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성이 없어요 사자대상 소재기하는 건 불능범니까 무죄고 이거는 사기하고 연결돼서 나오죠 죽은 이게 나올 거 같아요 40번이나 39번에 사자명의로 문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다 그래서 사무소 유의자하고 동행사는 되는데 사기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확정 판결에 기해서 등기를 격려한 것도 공정조사 업무 부시기재재와 동행사재재가 성립한다 그 다음 또 if 만약에 그것이 실권리관계에 부합하면 공불기재에 성립하냐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연결 쟁점 형법 단일 사례로도 충분히 아주 잘 내는 사례니까 체크 잘하라고 했고요 48번에 예비에 공동전봉하는데 예비방조 안 된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도 범위 혹시 몰라서 체포멘탈을 목적으로 등산용카를 휴대하는 건 중강도 예비의무를 부정했던 사건이고 음모는 아까 합의가 명백해야 되고 무엇까지 있어야 된다 실제로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킬러를 고용하는 것은 대가 지급한 것은 살인의 예비의무가 되는데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이 이석기 판례에서는 실제로 위험성이 없어서 내란 음모를 부정했던 거고 꼴통들 군대에서 총 갖고 와라 이런 거 했던 것도 실제로 위험성이 부정돼서 강도의 예비의무를 부정했던 겁니다 마지막 줄에 살해 대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살인의 예비의무도 성립할 수 없답니다 11시 2분이고요 또 10분 정도 쉬고 필요적 공범부터 하겠습니다 15분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번 필요적 공범 아 많아 더럽게 많아 자 대항범의 법정이 동일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일방만 처벌한 규정도 있다 근데 지금 최신판례 하나 중에서 1인만 1인 필로폰 은닉하는 거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둘이 할 때 대항범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범 형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법 총집 규정이 적용된다 그 판례 우리 진도별에서 열심히 했던 판례 그거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공우상 비밀루설 때 이거 놓치지 마 그래서 시험 문제 딱 받자마자 형사법에다가 필요적 공범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필요적 공범이 안 나왔다 네가 놓친 거야 어딘가에서 시험 문제 받자마자 필요적 공범 조심 딱 써놔야 돼 문제 써놓지 않으면 나와 이거 어딘가에 하나 걸려있어 안 나왔다 그 쟁점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내가 어디 어디서 놓친 이랬는데 진짜 안 나오면 나한테 뒤집어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필요적 공범 쟁점을 놓쳐요 이거 잘 놓치는 거니까 이거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쪽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고용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의 방조를 부정하겠다 했고 제3사 내물제공제에서 제3사 필요적 공범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고 특히 또 여기 공소시효 정지효 대항범이 적용하느냐 라는 거죠 공소시효 정지효에서 대항범은 공범의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했고 이 필요적 공범은 두 명만 있으면 되지 둘 다 범죄가 성립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두 명이 다 처벌받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안상수 시장 판례에서 보시면 굴비 담았던 거 뇌물 수수죄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수죄 배임증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하는데 일방에게는 부정한 청탁이지만 타방에게는 정당한 청탁일 수도 있다 50분의 합동법이 형법이 3개 있죠 합동절도 합동강도 합동도주고 그 다음에 성포법에 합동강간이 있죠 그래서 23년도가 24년도 경찰 간부의 사례형이 여기 나왔죠 두 명이 합동해서 주거 진입에서 절도하면 합동절도가 되는데 두 명이 절도 목적이 없으면 두 명이 들어간다고 해도 합동 뭐 주거 진입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주거 진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쟁점이 하나 나왔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숫자가 하나 있어요 3인 이상 공모해서 현장에 몇 명 이상 있어야 돼요? 2인 이상 있으면 합동법이 공동정보 되죠 숫자 이거 1을 바꿔서 내는 거 체크하시라고 했습니다 숫자 1을 바꿀 수 있어요 그거 두 번째 거에 동시법문 조문 외우라고 했어요 19조 263조 인과관계 판명되지 않아야 돼요 인과관계 판명되면 19조 263조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인과관계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교사건이 나오면 절교사건은 인과관계가 판명된 경우니까 19나 263조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모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도 마찬가지 동시법이 아니죠 19조 263조 적용사항이 아니고 263조가 적용되는 게 상해 폭행치상 상해치사 폭행치사 빼고는 다 19조 적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주 가해 행위한 것 자체는 검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동시법 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가 없다고 했고요 52번에 간접정보 간접정보는 의사를 지배한 거다 자수범은 간접정보 성립하지 않는다 내가 모의고사 나니까 이게 제일 많이 틀려요 허위비 신고죄 이게 자수범이니까 간접정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많이 틀리고 강제추행은 자수범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다 다음표 넘기시고 자 SO18에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영압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시험 나올 거 지금 서울에 보면서 영화 나왔죠 국혼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자를 이용해서도 내란죄 간접정보 보호할 수 있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SO1 정치자 간법 위반의 간접정보 뭐 쭉 보시면 출판물 명예훼손죄도 기자한테 진실한 것처럼 제출해서 기자를 깜빡 쏟게 해서도 출판물 명예훼손죄 간접정보 되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에서도 그게 나왔죠 400만원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허공작 53번 허공작은 우리 공불기재를 처벌하기 때문에 사인이 작성권자 기망하는 것은 허공작 간접정보 부정하고 대신 보조 공무원이 가담한 경우에 보조 공무원이 작성권자 기망하면 그 새끼는 허공작에 대한 간접정보 처벌하겠다 사인하고 보조 공무원이 짜고 치면 보조 공무원은 허공작의 간접정보이고 사인도 허공작의 간접정보이고 공무원 성립한다 가담자는 반드시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비신분자도 가담할 수가 있다 왜 33조 본문에 해당하는 허위공무 작성죄는 진정 신분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4번은 54번은 공동정보험은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고 인과관계도 어떻게 판단하겠다 전체적으로 판단하겠다 안목적인 공모도 가능하고 우연히 만난 자리도 공동정보 가능하다 우리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보험을 인정하는데 이것도 행위공동설이지 범죄공동설의 입장이다 라고 쓰면 또 틀려요 이것도 잘 봐야 돼 세 번째 줄 평면적 공동정보험은 짝사랑이죠 짝사랑 이제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짝사랑도 사랑이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짝사랑이 사랑이냐 저는 당연히 짝사랑은 너 사랑이냐 사랑이 아니냐 짝사랑은 사랑이냐 아니지 그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짝사랑이 뭐 사랑이 짝사랑 사랑이야 아니지 그지 짝사랑이 사랑입니까 아니잖아 짝사랑 사랑이죠 그죠 가슴이 미워지게 아프죠 아씨 몇번 까여 봤어 못하게 많이 까여 봤어 미안해 자 평면적 공동정보험은 공동정보험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너 이것도 공동정보험 잃었으면 안돼 너의 소신을 굽혀야 돼 여기서 알았지 평면적 공동정보험은 공동정보험이 아닙니다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보험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줄 과실범의 공동정보험 다 되는 거 넘어가시고 오른쪽에 보람의 병원 사건에서 의사선생님의 작살방이죠 자기의 한 살인죄의 방조보험도 체크하셔야 되고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취득한 거는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공동정보험이 안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22년도 1차에 종합사례형 강간했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 대화도 없었고 대화만 하고 신체적 접촉도 없었던 거는 강간에 공동정보 부정했던 판례고 오토바이 훔쳐오려고 했는데 사줬다 훔쳐온 거는 절도죄의 교사는 몰라도 공동정보 같은 건 안된다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평면적 공동정보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보험을 부정하겠다 56번 공무관계 이탈은 명시적도 가능하고 복시적도 가능하는데 반드시 실행의 착수 전에 이탈을 해야 된다 근데 처출 끝에 공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되고 교사 같은 경우도 본인의 위에서 물을 창출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으나 공무관계 이탈을 부정하겠다 가출 청소년을 성매매 시킨 거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공무관계 이탈을 부정했던 판례고 어 사건은 강도상해죄 공동정보험 담배사로 가는 것도 범죄 성립한다 공무관계 이탈을 볼 수는 없다 57의 교사범이죠 승낙은 했는데 실행을 나아가서 기수하면 기수에 대한 교사범 미수는 협의 교사의 미수라고 해서 살인미수에 대한 교사범 문제는 승낙은 했는데 실행에 나아가지 않은 것을 효과 없는 교사 둘 다 예비의무에 준해 처벌하고 거부하게 되면 실패한 교사라고 해서 교사자만 예비의무에 준해 처벌하겠다 58번 정범과 동일한 형이죠 법정형만 동일하지 선고형은 다를 수 있다고 했고 특수교사는 2분의 1과 중하고 특수방조는 정범이 형에 의해서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공범의 종속성인 거 쭉 넘기세요 정신차로 때려 정돌아 있는 거는 상해죄 교사만 인정한 거고 일제 드라이버 주는 거 절대 교사가 성립한다 했고 59번 방조범 감경규정이 있다 필요적 감경이니까 감경할 수 있다 라고 쓰면 틀려요 감경한다는 거 나와야 되는 것이고 특수방조는 정범형으로 처벌하는 거고 공범의 종속성 정범의 우월성 때문에 방조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정범의 진행 착수가 필요하다 최신 판례 23년도 2차 문제는 보이스피싱에서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했다 무용적 정치적 방조도 방조가 되죠 그래서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면 사기에 대한 방조가 되는 거지 전단체 역할을 했을 때 사기 방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범이 실행만 착수하면 그때부터 사기 방조가 된다 기도된 방조는 처벌교정이 없죠 기도된 교사에 의거하는 처벌교정이 있지만 기도된 방조는 무죄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안 되지만 부작위에 의한 간접 정범은 안 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대신 뭐는 있어야 된다 보증인지라는 게 있어야 된다 정범이 누군지 확실하게 할 필요도 없고 실행에 착수 전에 가담할 수 있죠 대신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야 됩니다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지 않으면 예비의 공동정범으로 되지만 예비의 방조를 성립하지 않는다 남쪽에서 쭉 보시면 쭉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쭉 웨이터 미성년자 클럽에 어서 오십시오 라고 했어요 1층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2층에서 결정한다면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방조를 부정했고 이변기피자에게 끌어 안아준 것만으로는 이변기피에 대한 방조라 볼 수는 없다 60번 공범 가신 분은 다수설과 판례 태도가 대립하는 걸 딱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정사각 형태로 된 것은 다수설의 입장이고 그 다음 역삼각 형태로 이렇게 된 것은 판례 입장이니까 판례 입장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판례 입장에서 자와 와이프가 남편을 살해하게 되면 신분같이지 않은 와이프도 존속 사례죄가 성립하고 보통 사례죄를 처벌하겠다 업무자가 업무 아닌 자가 가담하면 판례 태도에 의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단순 횡령죄 정한 영업을 처벌하겠다 그 다음에 배임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이번엔 모의 목적이 신분 요소로 보죠 판례 태도는 모의 목적이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에 가담하면 삼삼조 단서를 우선 적용해서 모의 위증 교사가 되는 것이고 상습성을 가진 자가 상습성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 도박을 방조하면 삼삼조 단서가 우선 적용돼서 상습 도박 방조가 된다 또 하나의 쟁점은 상습 도박까지 했을 때 재소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중한죄인 상습 도박에 대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자 마지막에 공직선거법상의 기부 행위 제한 규정은 110 후보자가 기부 행위인 114 이것도 선거 앞두니까 그 다음에 정당이나 제3자가 기부 정당이나 기부하게 되면 가족이 기부하면 111 111 113 114 114죠 제3자가 기부하면 115조인데 이들이 가담해가지고 해도 전체 범죄 113조에 대한 공동정보 인정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공직선거법 이 조항은 형법 33조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된다 61번 부자기범에 대해서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죠 구속요건설도 있고 위법성 요소설도 있는데 통설 다수설의 입장에서는 이원설의 입장이다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차고는 구속요건 차고니까 사실의 차고 과실치사 등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차고는 위법성의 차고 금지 차고니까 그렇게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조각 무죄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위범 살인죄로 처벌되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진정부자기범 5가지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 부자기범의 자기의 의무가 유기체보다 훨씬 더 넓다고 했어요 그 다음 교통사고 구호조치 의무는 기책사의 의무를 불문하겠다 본인이 사고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구조의무는 있다 62번 세월호 선장은 부자기한 살인죄고 1등항에서 2등항인사는 살인까지는 부정했죠 유기치사를 인정했던 사건이고 족가를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으로 데리고 온 새끼도 살인 미성년자 감금에서 살인범이 생겨서 박카스 매긴 새끼 주교사 있죠 그 새끼도 살인 압류된 골프장 시설물을 골프치세요 라고 하는 거 부자기한 공무상 표시무역제 그러니까 부자기범이 나올 수도 있고 저기 공무상 표시무역제 부자기로 범할 수 있다 그러면 판례기역 하면서 골프장 골프치라고 한 거 부자기한 공무상 표시무역제 성립한다 법무사 아닌 새끼가 법무사인 척하는 거 부자기한 법무사법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진도별 전범에서 냈던 거 모텔에서 담배풀 끄지 않은 새끼는 중과신은 가능하지만 부자기한 현주권정으로 방아치사상죄는 부정하겠다 쟁점은 굵궈야 되는 자기의무는 있지만 뭐가 힘들었어요 소화의 용이성이 없었죠 쉽게 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자기한 현관방치사상은 부정했던 판례고요 63번도 과실본도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지만 처벌한다 보통사람 다 평균인 표정서를 찾으시면 돼요 보통사람 규정에서 판단하겠다 우리 저기도 마찬가지죠 결과적 과정보선서의 예금 가능성도 행위자가 아니고 누구 입장에 판단하겠다 일반인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지식 경험은 고려해주고 집에서 화재 발생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과실 책임까지는 있지만 업무상 과실까지는 물을 수가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문 열다 생긴 거는 업무는 맞지만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실치상은 몰라도 업무상 과실치상은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 64번에 과실본도 신혜철 집도의 과실과 피고인이 안 온다고 했죠 피해자가 안 온다고 한 거 결합되는 것도 사망과 인과관계 있다는 판례고 두번째 줄 병원 이체 전원을 지체 사망한 경우도 과실이 있다 주치의는 수련회에 대한 과실도 수익적 관계니까 과실 책임이 있고 태반 조기 방리에서 대응 조치로 응급지향 절개 수술했는데 수요를 했어야 되죠 가까운데 수요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방치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연탄가스 재차 중독된 거 고지 의무 있어요 고지하지 않으면 과실책임 묻겠다 간호사와 간호실습생 관계에서는 수익적 관계니까 간호사에게 과실책임 묻지만 의사에게는 과실책임 묻지 않겠다는 판례도 체크하시고 인턴 의사가 이게 나올 거 같아요 산소통에 산소잔량 확인할 주의무 없다고 아마 지금 시험 문제 만들었을 거에요 월요일날 만났으니까 밥 먹고 오늘은 문제 만들었을 거 같아요 거의 만들어서 지금 점검할 거에요 지금 이제 정리해서 모여서 점심 먹고 나서 모여서 머리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해서 지금 문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의사 오늘 어제 오늘 나온 뉴스는 시험에 특계입급으로 들어가는 건데 의사 얘기밖에 안 나왔죠 계속 의사 얘기 나루투 얘기도 좀 안 나왔나 그래서 의사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시험 나오겠죠 이제 만들었겠죠 봉침 맞고 하는 거 알레르기 반응검사 지가 생략해도 된다고 했죠 과실이라 볼 수 없고 재앙절개는 쉬운 수술이라고 했죠 폐색전증 확인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망에도 과실책임 묻지 않겠다는 거고 회복질에서 인수인계를 안 했죠 관호사에게 인수인계 받지 않은 관호사는 과실 없고 의사는 당연히 과실했죠 인수인계 안하는 의사는 과실책임이 있다 신경과 전문의 과실에 의해서 협진하는 대가서는 이거는 저거죠 이거는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과실책임 없다는 판례도 체크하시고 메스조가 그대로 봉합한 것도 과실을 볼 수는 없다 그 다음 대장내시경에 사망한 거 과실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그죠 자 65번의 과실번 목격하면 고속도로 목격하면 예견 의무가 있다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 침범을 미리 봤으면 주의 의무가 있다 접속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에서 좌회전하는 새끼 교통사고가 나와도 과실책임 없다 나는 과실책임 없다 앗자영상거리도 마찬가지다 쭉 밑에 밑에 두 번째 6경미터를 건너가는 것 대비해서 운전할 주의무 없다 고속도로 양쪽에 국도에 있다고 해서 횡달하는 새끼 대비해서 운전할 준비는 없다 과실번 버스기사는 밑에 있는 거 사람 확인하라고 했고 택시기사도 이 판례 외우려고 했죠 술 처먹고 자는 소문이 있습니까 직각으로 구부러진 것도 확인할 주의무가 있다라는 판례고 골프판례들에서 뒤로 날라간 거 앞에 있는 캐디가 있는데 치세호 했는데 앗! 앞사람 쳐버리는 것도 캐디 등의 과실책임 인정한 거 70도로 틀어가지고 사고 발생해서 떨어뜨린 것도 과실책임 인정했던 판례들 다 기억하시고 밑에 세 번째 도구비인은 수구비인에 대한 과실책임 없습니다 두 가지 예외가 있죠 법령의 규정을 하거나 구체적 지휘감독 한 경우 이것도 속일 수 있죠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구체적 지휘감독에도 도구비인에 대한 과실책임 없다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둘째 게 하나만 있어도 도구비인에게 과실책임 묻는 겁니다 자 25쪽이 67바 임차인이 가스설물 휴지코크를 제거한 거 폭발 사고 나면 인과관계 있다는 판례고 성냥불을 플라스틱 휴지통에 집어넣은 새끼 중과실 인정하고 보일러에서 5cm 10cm 떨어진 정도는 중실화 그 다음에 토마톨로 내리는 거 과실사 인과관계 있고 그 다음에 캐디 마친 것도 과실 등 성립한다 만화책 보고 H빔에 머리 찌르는 거는 그 과실책임 부정했고 불경험 산불 작업 시키는 거 도구빈 여기서는 수구빈하고 하수구빈 관계니까 수구빈은 과실책임 없다 찜질방에서 술 처먹으러 나간 새끼에 대해서도 과실책임 없다 그 다음 그 밑에 해초리 때리는데 눈 쳐다보다가 눈 찔린 것도 선생의 과실책임이 없다 뭐 등등이 있죠 그 다음 68번에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15조의 명문규정이 있는 게 예견 가능성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어요 예견 가능성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다 인과관계는 15조 자체는 없고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 고의 중앙결과 과실 또는 고의의 경우 이고 결과적 가중범의 미술 판례는 부정하죠 강간 치사 미술 강간 치상 미술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 있어요 네 군데 있으니까 인질치사상의 미술이 있고 강도치사상의 미술이 있고 해상강도치사상의 미술이 있고 현주 건조물 일수치사상의 미술이 있어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미술죄가 성립한다 아예 없어요 방화치사상의 미술은 아예 없어요 그건 개소리에요 그건 그 자체로 X입니다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은 있는데 공무집행 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이거 없어요 그건 그냥 개소리에요 그건 X에요 69번에 불질러서 사람 죽이면 현관방치사 아버지 태워 죽이면 현관방치사와 전속살이의 상격 강도가 불태워 죽이면 강도살인과 현관방치사의 상격 위험한 물건 휴대에서 공무원상의 강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만 성립한다 넘기시고 제수론에서 두 번째 줄 상습성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해서 상습범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지만 상습범 처벌하지 없으면 실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고 누범은 행위요소고 상습범은 행위자 요소도 체크하셔야 되고 두 글자 색깔 다 체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법조경합과 관련해서 세 번째 줄 자인서 받아 가지고 돈을 갈치하면 강요죄 따로 성립하지 않고 공갈치만 된다 그 밑에 폭행하고 업무방해는 이건 상경관계죠 그 다음에 도박이 공갈수단에도 상경이고 사기하고 배임이 동일 피해자일 땐 배사배사죠 횡령하고 맞출 때는 횡사행 횡령만 성립하는 것도 체크해서 보시고 그것도 24년도 경관이었고 72번의 불가벌적 사후행이 사람을 살해해서 유기하면 별도로 사체유기죄 그래서 페스카머 사건에서도 바닷가에 던지면 해상강도살인감 별도로 사체유기죄 성립한다고 그랬고 영업비밀 절치하고 사용하면 절도자와의 실경 절치한 자동차 등록판 사용하면 자동차관리평가의 실경 대맘베이 지급자가 아닌 자가 흡입목적 소지하면 실경 절도한 물건을 자기 것이냐 당근마켓에서 파는 새끼 사기 절치한 전당표 제시하면서 교부받은 거 사기봐야 실경 절치한 은행 예금통장으로 인출하는 거 실경 갈치인지 강치인지 봐야되죠 강치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 예금인출 주류제공 등을 하면 실경 피해자를 기망해서 편치하고 대가가 지급되니 다시 편치하면 실경 그 다음은 좀 지워주시죠 그건 이제 이중저당 판례인데 지금은 이중저당이 배임죄가 안되니까 사기죄만 되는 거 지워주시고 편치한 약속음을 제3자에게 숨기고 할인받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으니까 실경 대표이사가 상가이상 분양해서 기망하면 회사에 돈이 취득되기 때문에 사기죽고 자기 대표이사의 개인적 돈이 아니니까 업무상 횡령가입 별개의 문제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럼 쭉 남겨서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봅시다 오른쪽에 자 27쪽에 두 번째 세 번째 줄 횡령행위로 취득한 것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거 뇌물죄 불성리 이거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 국정원장들 판례 자기 합수표로 밥 사 먹는 거 불가벌적 사회행위 또 저도 많이 틀렸던 거예요 열차승작금 환불받은 거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속이거든 이거 잘 틀려요 이거 잘 놓치지 마시고 공동의 사기범행을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로 하는 거 배임수재 증제제 성립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돈 하나 가진 거예요 이거를 배임수재 증제라 볼 수는 없다 보이스피싱 계좌를 알면서 제공하고 돈을 인출해도 보이스피싱 주범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 같은 거 성립하지 않고 종친회 회장이 수용보상금 출금해서 편취하면 사기 다행히 반원 거부하겠죠 반원 거부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밑에 세 번째 주 질권 설정 기억나시죠 질권 설정하면 회사 손에 끼치니까 배임 질권 설정은 돈을 인출까지 예견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횡령죄 되지 않는다 장물보관자나 업무상 과실 장물보관자가 취득했다고 해도 별도의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73번 아까 상습존속상의하고 폭행하면 상습존속상의 큰 거에 대한 포괄일죄 상습절도도 하고 자동차등 불포 사용하면 큰 거 상습절도에 대한 포괄일죄 상습도박방주하고 상습도박하면 큰 거 상습도박에 대한 포괄일죄 가족을 이루는 수인이 폭행협박에서 공모하면 단일한 강도죄 수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해서 사기 경합범이나 동업체일 때는 일제된다 대금결제 의사능력 없이 장위명의 카드 써져끼면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 포괄일죄 현금카드 갈치해서 인출하게 되면 공갈죄 포괄일죄 뇌물을 여러 번 받아도 단일한 의사에 의하면 의사편준서리에 의할 때 포괄일죄 한 번 선사한 새끼 거짓말 여러 번 해도 위증죄 포괄일죄 음주운전해서 교통사고 두 번 해도 음주운전은 포괄일죄 실경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실경 상해도 마찬가지 사기도 마찬가지 살인도 마찬가지 월드컵 경기장까지 가면 강도상해와 감금죄 실경 미성여자 유인하고 간거면 유인죄와 감금죄 실경 주거 침입하고 절도하면 실경 주인집하고 새집도 실경 강도가 경찰표면 실경 절도가 강도표면 상격 강도가 수인한테 각상해 가면 실경 투숙계 가고 관리는 실경 또 주인하고 종업원은 상격 미쳤다 진짜 강찬 이런 나 이렇게 강의했으면 좋겠다 진짜 심화 때쯤 이랬으면 실경 상격 마지막에 나오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거 수업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지금 합격권에 들어있는 거야 솔직하게 이게 무슨 정신평자지 이게 강의냐 이게 무슨 책 읽어주는 건데 이걸 듣고 끄덕 끄덕 온다는 거 주인하고 종업원 상격 주인 투숙계 실경 이게 온다는 거는 미쳤다 개쩐다 이게 되는 정도면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알고 시험장 들어가도 돼요 더 이상 뭐 그 다음은 이제 형사법 때문에 떨어질 이유는 없고요 경찰에게 헌법이 또 여러분을 또 아주 괴롭히겠죠 많이 자 자 네 번째 법원을 기망하고 승섭 판결 받으면 사기 그 다음 등기까지 경류하면 공불기재 비치하면 동행사의 실경 횡령고사하고 취득하면 작물취득과의 실경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빼돌리면 업무사의 행령 다음이란 단어 체크하시고 배임증제하면 배임증제와의 두 개 행위니까 실경 그 다음 주말 북킹권 빼돌린 새끼 실경 포괄을 쬐으면 틀리지 이것도 은봉암 사건에 옆방에 있는 거 현주건점 방어와 살인죄 실경 위조통화 행사와 사기 실경 사기하고 부정수표 단속법도 실경 무면허 운전도 여러 날 걸치면 실경 같은 날인데도 수단 방법이 달라지면 그때는 실경이에요 근데 식사 밥먹으러 가고 같이 타고 오면 그건 일제라고 했고 나머지들 다 보시면 되고 75번 상격 강금행위가 강도나 강간의 수단일 때는 별재를 구성한다고 맞고 상경도 맞고 허위사실 유포한 행기가 한 개의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경 절도범위 체포민탈 목적으로 경찰패면 상경 강도가 종업원질로 상위하고 주인 강치하면 종업원구 주인은 세트니까 상경 재물강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강간했는데 상위에 그쳤다 강도강간미수와 강도지상제호의 상경 도상외우라고 했고 사기도박에서 한 개의 기망으로 여러 명 편치하면 상경 개불위권 편치 한 사람에 대해서 포괄일제 그 다음에 사람들까지는 상상척경 만약에 개가 여러 개면 개끼리는 실경 복수의 강제집행 채권자 여러 명인데 하나의 허위항도하면 수개의 강진면의 상경 수리호 부정처사하고 공도화변제 동행사체는 연계료가의 상상적 경합이니까 수리호 부정처사로 처벌하면 되지 공도화변제하고 동행사의 경합권 가중할 필요가 없다 경찰관 두 명 패면은 두 개의 공직방위 상경 변호사 아닌 자가 청탁용목으로 금유를 편치하면 사기화하고 변호사 포위반의 상경 정당 돈 받으면서 나쁜 짓하는 건 공직선거법과 상경 37조 전당경합이 있고 77번의 37조 후당경합은 임의적 감면이고 동시에 판결할 수 있어야지만 37조 후당경합으로 임의적 감면을 한다고 했고 상경 전체적 대조주의도 시험에 나왔고 범죄 분리는 포괄일제에서 동종일 때는 두 개로 찢어지지만 이종일 때는 찢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확정판결 후예 범죄라고 했고 37조 전당은 38조로 가는 것이고 37조 전당은 38조로 가는 것이고 37조 후당은 39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38조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넘기시고 81번 형벌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시는 50년 초과 금지입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0일 미만이고 벌금은 5억원 이상 그 다음에 벌금은 5만원 이상이고 1억원 이상 5억원일 때는 300일 이상의 노역장인 유치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500일 354까지 했죠 55억원 이상일 때는 1000원 이상 과류는 2000원 이상 넘기시고 몰수는 임의적 몰수가 원칙입니다 특별법상의 몰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법상의 몰수도 할 수 있다 라는 또 재판도 체크하시고 뇌물 앞편 배임 수준은 필요적 몰수고 몰수와 압수는 다르기 때문에 압수되지 않은 것도 몰수할 수 있고 압수가 위법해도 몰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범자 몰수도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도 몰수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 대신 형법상의 물건 개념과 민법상의 물건 개념이 같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는 물건이 아니죠 인터넷 사이트 판매대금 5천만원도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판례도 체크하시고 83번에 황군성 깨인 게 전부 몰수하고 써나타도 몰수 대상이고 8천만원씩 수표도 몰수고 체포 당시 미 송금한 거는 아직 저지른 범세가 아니죠 이거는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몰수 추징은 좀 넘기시고 마지막에 관세법 밀항당속법 위반은 징벌적 책임이니까 연대 책임이죠 전액에 대해서 몰수 추징을 하겠다 85번에 필요적 간명 규정 자수특례 규정 중지 미소 필요적 간명은 농화자하고 방조 임의적 간명은 불가사자 외우시라고 했고 임의적 간명은 장량간명 장애미수 해방간명 범죄단체 조직제도 있고 심신미약이 있고 자수특례 규정은 내외가 사방으로 통하며 허무이고 특히 내란 외환 사전 폭발물 사용 방화통화 규정은 예비의무 단계에서 자수특례 규정이죠 실행에 착수하면 23일도 1차 그때는 임의적 간명에 해당한다 그것도 체크하시고 예비의무만 자수특례 규정이지 선동선전은 자수특례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자수 보시면 범행 발각 후 자수도 자수에 해당한다 일부 자수도 가능하다 자수가 성립된 이상 부인해도 자수 여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세 번째 직무상 물어보는 거 대답하는 건 자수가 아니라고 했고 양궐 규정에서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직원 또는 사형인이 자수한 것만으로 법인에 대한 형을 강경할 수 없다 액수조절 액수 적게 신고하는 것도 자수에 해당한다고 했고 아니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세관검색원이 물어보니까 시인하는 것도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의 가중강경은 각특로 법경작 상습법 2분의 1가중은 단기하고 장기 모두 가중하고 순서 바꿔서 내는 거 주의하시고 장량강경은 정상첨적 감경으로 바뀌었지만 알아서 푸세요 자 88번 누범은 장기따불인데 벌금형은 가중 안해요 저번에도 전범에서 다 해봤습니다 이거 자 누범은 3년 내에 착수만 하면 되지 기수까지 갈 필요 없다고 했고요 특별사면도 누범 가중 해주죠 일반사면도 누범 안 해줍니다 넘기시고 집행유예 선고유예 대상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요 그 다음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벌금이죠 여기다 예전에 23년도 1차인가 2차에 구류지 번호까지 속였죠 자격증 짓는 것도 봐두시고 요건은 집행유예 결격사유 없어야 되고 유예기간은 1년부터 5년입니다 이거 3년 후 속여서 낼 거 같으니까 주의해서 보시고 선고유예는 2년이고요 집행유예는 그 기간 안에 재량인데 선고유예는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1년으로 픽스입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그 다음 집행유예 기간 경과의 효력은 형선고 효율이 상실하고 그 다음에 면소 관주하고 선고유예는 나머지 그 4벌 있는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준수상 위반에 대해서 준수상 위반했는데 그럼 임의적 취소잖아요 최신판례도 22년 최신판례도 하나 체크하셔야 되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할 수 있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22년 재판도 체크하시고 집행유예 형을 경과할 경우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하고 이것도 하나 고의로 하는 거죠 실행이 확정돼야 됩니다 여기다 과실지법은 틀리고 이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제 또래가 딱 시험 들어간다고 출제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저 때 이 법이 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의 과실범은 집행유예 실행이 확정될 때 실효사유 아니라는 거 꼭 체크하세요 고의만 되는 거 고의에 금고유상 실행 딱 체크해야 돼 자 집유기간 경과하면 집유 가능하고 집유기간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는 안 된다 쭉 보셔서 발각의 개념은 발각은 확정 전 발각인데 알았던 고의와 알지 못했던 경우도 확정적 발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건 선고유예도 똑같은 판례 있으니까 보시고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간 경과에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했고 범죄사실 부인에도 선고유예 가능하다 후단 경합이면 어떻게 할래 이것도 자격정지 이상의 정과에 해당해서 선고유예 결격사유다 주형을 선고유예 하면서 몰소추징도 선고유예 할 수 있고 주형에 대한 선고유예 하지 않으면서 몰소추징만 선고유예 할 수는 없다 가석방 무기 20년 아직은 요거 안 바뀌었어요 유기형은 3분의 1경과 가석방 기간은 무기는 10년 유기형은 남은 연기다 사형 30년은 삭제됐으니까 빼버리고요 무기는 20년 형의시효 10년 이상의 징역은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이 여기 들어갑니다 몰소추징은 다 5년 구류가루는 1년도 체크하시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면소 판결하지만 형의시효가 완성되면 유죄가 확정된 새끼죠 집행을 면제한다는 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형의시로 정가자격 삭제시키는 건데 몇 년이 경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7년이 경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까지 설명드렸고 체판 24년 체판 다음 수사준칙하고 형습법 마지막에 몰아설 거니까 체판 빨리 할게 24년 극체판 양가로 1번 음성으로 나갈 건데 음성으로 나가고 있는데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해서 여자 있는데 잡혀있는 애가 가서 막 이렇게 불안정 사이에서 가서 만졌어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 추행당했어 라고 했는데 어 성인지 감수성을 폐지한 건 아닌데 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이라 하더라도 어 유죄 확신이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자폐 증상 중에 뭐 빈자리 맥국이라는 그런 게 있나 봐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기 때문에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을 부정했던 판례고요 양가로 2번은 뭐 중대재해법 위반하고 근로자 사망했다 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다 업무상 관찰치상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하니까 상경이라는 거고요 양가로 3번은 1월 12일인데 진짜 딱 두 달 안에 딱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아 낼 것도 있어요 자 피곤이 2015년 1월 11월 1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자 회원 가입한 사람들이 배팅한 경우 일부를 돈을 받기로 했어요 예금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알 수 있다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에 범행의 보수를 받는 경우 자 피곤은 은행에 대한 채권을 갖는 거지 돈을 갖는 게 아니라 예금 채권이라는 거 권리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 송금을 통한 취득한 보수는 여기서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건이 돼야지 몰수가 되고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이 되는 건데 채권은 뭐가 아니다 물건이 아니다 따라서 몰수의 대상도 안 되고 따라서 뭐도 안 된다 추징의 대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장은 잘 모르겠어요 당장은 모르겠어요 당장은 모르겠고 이거 OX 나갔냐 지금 1일째로 안 나왔어요 아마 내일 나갈 거야 내일이나 며칠이나 나올 거야 이건 넣어놨습니다 OX를 바꿔놓은 거 지금 채판 극채판하는 게 지금 24년 이번 주야 하거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야 하는 거니까 잘 체크해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나갈 것 같습니다 체크해 두시고 자 양가능사본에 업무 시간 중에 출입작용 등의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개방되는 장소에 들어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들어오지 말라고 제한 두지 않는 이상 주거침입처 성립하지 않는다 권조물침입처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담하기로 갔는데 갔는데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면담을 거부하니까 나가 있다 뭐 이런 거야 이 부분이 뭐 주거침입에 해당하느냐 자글로 들어왔지만 일반인이 들어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조물침입처 부정했던 주거침입처 부정했던 벌레입니다 양가로 5번에 숙박계약에서도 태거부름체가 될 수 있느냐 숙박계약의 다음 날 뭐 12시 11시에 퇴실해야 되잖아요 퇴실 안하고 막 싸우고 뭐 필러폰 취했는지 사람들 난동 피해요 그래서 경찰 가서 야 나가세요 그래서 주인도 나가세요 했는데 안 나가세요 그럼 뭐도 될 수 있다 숙박계약도 태거부름제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지지입니다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넘기시고 자 양가로 6번은 이건 시험이 이제 25일날 판례여가지고 이제 이거는 시험이 날짜가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물어보더라고 나오냐고 안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안 나올 것 같아요 지우지 마 지우지 마 지우지 마 조정이라는 게 양 당사자 합의예요 그래서 원래 3,000만원 갚아야 되는데 1,500에 조정이 됐어 그런데 1,500 안 갚는 거야 이걸 사기라 볼 수 있냐는 거야 별개라는 거야 조정 성립된 것과 돈 못 갚는 것은 별개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조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구가 조정 성립 이후에 청구 원인에 대한 조정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시는 측상 주의 의무 다 하지 아니하였구나 조정 성립과 상당 인간관계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기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치지고 양가로 7번에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줄 문서의 주된 치지가 단순히 개인적 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실체적 절차법에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가로 8번은 나올 수도 있어요 1월 4일 판례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1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지지했다는 거야 이게 사무소 위조죄 성립한다고 되기가 딱 좋거든 이거는 중요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소 위조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지지의 판례입니다 양가로 9번에 공기호에서 양가로 10번은 저번에 우리 종합사례 아니 전범위에서 봤죠 여무표장 인터넷 사가지고 공무수행 중 써놨어 이 개새끼 이거 이거 자체가 검사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기능은 없다는 거야 몇 가지 오려 붙이긴 했지만 따라서 이거 자체를 공기호 위조 동행사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지지입니다 까지 설명을 드렸고 형사폼 맞아? 형사폼 맞아? 형사폼 맞아? 여기 있는 거 자 형사정보 압수목록 교부하는 건데 다 아는 판례에요 두 번째 출구 보시면 압수 방법 장소 대상정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압수품의 품종 종류 명칭 수량 외형상 특징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재해야 된다 그리고 목록교부의 시점이 마지막 줄 압수칙구 현장에서 바로 교부가 원칙이다 자 2번 정도가 쟁점이죠 이미 제출물도 목록교부 의무가 있냐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줄 이미 제출물은 목록교부 의무 없다 이랬으면 틀리죠 목록교부 의무가 있다 3번도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기재해 그 집행의 적법상 판단의 우선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압수물의 수량 종류 특정 기타 압수상 사정상 압수 직구 현장에서 목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영장이 명시되어 있고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집행하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서 목록을 교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명 책임이 진다라는 판례에요 큰 장점 없고요 양가로 2번이 별표인데 주호민 사건하고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쟁점 중에 하나에요 주호민 사건하고는 좀 다른 게 주호민 사건에서는 애가 자폐하기 때문에 통비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정당이 이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그건 대법원 판결이 아니에요 주호민 사건 1심이어서 큰 장점이 없어 솔직히 그걸 낼 수는 없어 그거는 이 사건 나온 거 뭐냐 애가 자폐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학교 안 다니는 애 같다고 자꾸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야올라가지고 엄마가 녹음기를 든 거야 근데 보시면 허락받지 않은 것을 녹음한 거잖아 공개되지 않은 것을 녹음한 거기 때문에 그건 뭐에 해당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거야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누구든지 녹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통비법 위반이라는 판례입니다 별표 하나 쳐 두시고 판례가 1월 11일 판례거든요 기가 막히게 며칠 사이로 딱 들어와 있어요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통신비법 위반이지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런 개설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저는 2차쯤에는 나올 거라 생각하는 판례입니다 양가로 3번은 저번에 문제를 한 번 했죠 양가로 2도 했고 양가로 3도 했어요 이게 세 번째 줄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어요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사에 증거 동의하면 뭐는 있어요? 증거 능력은 있잖아 증거 동의했으니까 전문 증거에서 증거 능력도 없다 이랬으면 틀리죠 그래서 그때 문제지면 증거 능력 자체가 부인된다 틀렸죠? 증거 능력은 있다 하지만 전체적 내용이나 진술에 맥락치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피신조사 중에 일부 중에 그 여자 만졌다는 부분을 갖고서는 공중 밀집 장수 추행 이런 거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명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서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거를 함부로 허용할 수는 없다 넘기시고요 그래서 무죄 선고 됐습니다 무죄 이거 증거 없어서 무죄 나왔습니다 양가로 8번에 307조 이항 자유심증주의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 307조 이항에서 증명이 필요하다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 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야 되고 법관의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한 공소 사실을 증명할 책임에 대한 거증 책임은 검사가 진다 검사가 지기 때문에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했다면 피곤의 주장이 좀 에이상해 여자를 따라가서 지하철에서 앉았다고 주장하는데 좀 이게 모순하고 세균치 않는 측면이 있긴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성인지 감수성을 폐지한 건 아니에요 피해자에게는 존중하지만 결국 유죄에 대해서는 법관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확신까지 가졌다 갖지 못했다 갖지 못했다 그래서 무죄총 원칙에 따라서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고 피고인에게 이익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해서 가면 우리 판례가 성인지 감수성을 폐지하였다고 있으면 틀려요 성인지 감수성을 폐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데 다만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판사가 확신을 해야 되는데 확신을 못해가지고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거지 피해자 입증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양가로우반 그래서 네 번째 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사실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서 공소사실에서 유죄 판결 선고하는 거 피고인 제출한 증거가 믿지 못해 근데 거중 책임이 누가 지는 거야 검사잖아 이거 자체만으로 유죄를 헌법상 무죄총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유죄 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가 제출한 게 믿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유죄 이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중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검사 피고인이 제출한 게 좀 이상해 그래도 유죄 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예요 양가로 6번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첫 줄에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되므로 성인지 감수성을 폐지한 게 아니에요 다만 네 번째 줄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무조건 유죄를 선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피해자가 만졌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를 선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곤의 주장은 물론 피곤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 객관적 정원과 다양한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곤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렀느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가지고 판사가 확신을 갖지 못했다면 원칙에 따라서 무조건 원칙에 따라 누구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는 판례입니다 양가나 7이 별표고요 근데 이건 다 알아요 물가안적법상의 초과주관적 위법요소 목적은 불법요소 위법요소인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 요건을 하기 때문에 목적법에서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되면 물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뭐 다 아는 거죠 처음 보는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아는 거예요 목적은 뭐의 대상이 된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고의도 뭐가 된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까지 해서 형법이 끝났고요 12시 10분에 들어올 테니까 수사준칙 한 장짜리 하고 형사소송법 이 막직자를 갖고 오시면 10분부터 설명을 마무리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 개에서 두 개는 여기 편에 나오니까 시험장에 갖고 갈 때 이거 갖고 가야 돼 이거 이거 안 갖고 가시면 안 돼 이거 자 왜냐면 11월일날 개정됐으니까 여기서 나올 거예요 1번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됐고 2번 2번이 뭐 시험 나오죠 신설된 거 고소고발 수사기한 3개월 보안수사 요구 나올 거 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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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1개월 보안수사 요구기한이 1개월이에요 1개월 이유가 있는 게 3개월 지나가지고 막 지나가지고 갑자기 보안수사 하라고 그러면 개울만 개빡치겠냐 경찰한테 이거 1개월 원래 제사 요청은 90일이 있었죠 90일은 뭐 알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 보안수사 재수사 이행기간이 신설됐어요 요게 3이에요 요 아까 보안수사 요구나 재수사 보안수사 이행기간 3개월 이거 우리 우리 진도별하고 전범사 뭐 계속 연습하는 거 요거죠 요거 둘 중에 하나 담 나올 거고 검사가 이제 검사가 얘들이 맡아서 하는 사건 있잖아요 부경대관 거 그 위에 사건 이제 경찰한테 이송해야 되는데 이송하는 기간이 신설됐어요 1개월짜리 요것도 하나 요것도 잘 봐주시고 자 송치사건 보안수사를 예전에 보안수사 요구가 원칙이다 그랬으면 틀려요 보안수사 요구가 원칙 아니야 이제 합리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 기준 보시면 필요한 보안수사장도 수사진행기간 수사추사의 적합성도를 향해서 판단하겠다 그 다음에 4번이 2번하고 4번이 시험이 나오죠 2 3이 연결되는 거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죠 4번 답이 나오죠 실제로 두 문제 나오면 2번하고 4번 나올거에요 4번 4번에서 지금 검사들이 화났던게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어 재소 요청도 안되고 송치요구가 안됐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송치요구가 됐는데 요거 이제 수사준칙을 개정을 했어요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부당한 경우 그때 법에 따라 송치요구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하나 신설이 됐죠 요게 그래서 그 부분이 제한되어서 그 바뀐 부분을 꼭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5번에 국민보호에서 검경이 협력이 뭐 강화됐다 해서 공소시효 짧은 선거범죄 같은 거는 협의 의무를 또 하나 규정을 해놨고 기존에 수사준칙 제정규정에 따라서 뭐 이것저것 사범교부 같은 거 넣고 피의자석방통지 있고 해상긴급체포도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를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제서 2번 3번 4번을 막판까지 꼭 보시고 2번에는 숫자를 2개월 나오면 틀려 2개월 나오면 틀려 2개월 없어 1개월하고 3개월인데 꼭 체크해서 구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형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부터 보자 증거부터 자 어디냐면 34쪽에 소명 소명은 서면으로 하는 거고요 34쪽에 114 소명은 서명으로 하는 것이고 뭐 한 50% 60% 대량 납득이라고 했죠 정시의 해박 총구 사유 상속권 회복 사유 국선선정 증원 거부 사유 등은 소명 사유에 해당한다 114번의 증거 재판 합리적 의심문은 확신이 필요하다 무고채도 적극적 증명 같은 것도 했고 검사가 거증 책임을 지는데 전환된 게 두 가지가 있다 상해죄 동시범 특례하고 명예훼손죄 위보성 조각 사유 진실적 공익성이 거증 책임이 행위자라고 나도 맞는 지문이야 행위자라고 피고인이라고 안 돼 있던데요 지금 틀려 피고인도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 행위자 맞는 지문이야 판결문에는 행위자라고 됐어요 행위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보시면 5번에 아까 목적 목적 아까 엄격한 증명 맞지 책도 잘해서 보시고 고의도 당연히 목적 엄격한 증명이고 9번에 위드마크도 엄격한 증명이고 그 다음 뭐 쭉 나와서 우리 뭐 18번에 허위사실 적시 명의에서는 다 엄격한 증명이고 23년도 2차에는 공연성이 엄중 나왔고 그 다음 자유로운 증명에 몰탐고양 임신구속해제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 12번에 공판조사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주권 이것도 증명의 대상이 된다 증명할 수 없다고 쓰면 틀려요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존재가 추정된다고 쓰면 또 틀려요 증명은 소송 절차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 아니고 무슨 증명의 대상이 된다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이런 거 다 체크하시고 116번에 위수증에 관한 헌법규정은 없지만 형소법의 명무규정이 들어왔어요 중대한 위법이 하나다라고 했고 1차 증거가 위수증이면 2차 증거 파생증거도 위수증에 해당한다고 했고 독소과실 이론이 판례가 인정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 희석되거나 단절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외적이라는 사유에 대해서 거증 책임을 누가 진다? 검사 그 다음 겁나 중요한 게 비준술증거 대법원 전환합체 판례 변경이 있죠 비준술증거에도 위수증이 적용됩니다 이거 체크 잘 하시고 위수증은 증거동의 대상에서 배제되죠 근데 이제 번복조서, 선팡조서 그 다음에 증거보전에서 참여권 배제된 경우 그 때 증거동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체크하시고 물론 전문증거도 증거동의 대상이 되고 쓰레기증거는 탄핵증거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 남의 설명을 드렸고 넘기시고요 저출 끝에 갑에 대한 압수사 영장은 을병에 대한 증거 나와도 사건 관련성이 부정되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성관이 진술로권 미고지는 위수증이죠 진술거부권 미고지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 참여 의사 밝혔는데 배제시키면 피신조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강도현해봉에게 진술거부권 미고지하면 1차 증거 위수증 그 다음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 받고 공판 절차 거쳤다 동일한 자백이라 하더라도 인과강의 단절 지속되니까 예외적으로 증거를 쓸 수 있다 1차 체뇨가 위법이어도 법관이 새로 영장 받아서 2차 체뇨 채모했다면 인과강의 단절되기 때문에 위수증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검사는 제척기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의 피해자 압수수색을 영장을 집행한 자라 하더라도 검사가 해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법하기 강제연행에서 호흡축청하고 피해자가 탄핵하기 위해서 혈액채치 했다 하더라도 인과강의 단절 아니기 때문에 혈액채치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판사 영장만 있는 판사 서명 날에서 서명만 있고 날이 넘는 거 적법하지 않지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중대 위법이 아니라는 지지에요 중대 위법이 아니니까 증거로 쓴다 이거 하급심은 뭐라고 했어요 법관의 심증에 부합하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개설이 써놨죠 고륵심의 x입니다 117의 자백배제범칙은 헌법에도 규정이 있고 형서법에도 규정이 있는 것이고 첫 줄 끝에 수첩이 계속적 기계제로 기재한 문서는 자백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줄 자백배제범칙 위반한 증거는 쓰레기 증거죠 증거동의 대상도 아니고 탄핵 증거도 사용할 수 없다 임의성이 없다 라는 것 자백사에 뭐가 필요하다 인과관계 필요하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고문에 의한 자백이 아니고 감동에 의한 자백이라고 했고요 37쪽 위수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왼쪽에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 검사의 광유 위기인 경우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경환제 불기소가 교환 조건인데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일정한 증거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당사자 녹음이 있고 증언과 복권 고지하지 않은 채 증언은 위수증은 아니라는 공판 파트 쟁점인데 시험에 나오긴 좀 그렇지만 일단은 공판에 이런 쟁점이 하나 있고요 지문 채취는 적법이고 커버 압수는 위법이다 지문은 1차 증거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과태말라 안간구는 우리 중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7번 사인의 위수증은 공익사익 비교하는데 공익이 크니까 증거로 쓴다는 거고 9번에 비변의 접견을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증거로 쓰는 것이고 10번 아까 했고요 11번 우당탕 악은 대화녹음이 아니죠 대화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통비법 위반도 아니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사인의 위수증 설명 드렸고 오른쪽에 위수증에 해당하는 거 2번 진술과 법균 고지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사 피의자에 대해서 진술조사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진술과 법균 미고지면 위수증입니다 3번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선서를 시켜야 되죠 선서 안 시키면 증거를 못 쓰고 대신 공범인 공동피고인 합동범인 공동피고인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돼? 절차를 분리해야지만 증인을 쓸 수 있다 5번 소유자 소유자 보관자 아닌 자로부터 받으면 임의제출물 압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동의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번 8번 9번 10번 보시면 경찰이 고문하고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고문하지 않아도 그게 지속됐다면 검사 앞에서 한 자백도 증거를 못 쓴다 10번 수사기관에서 고문했는데 임의성이 없는 상태가 지속돼서 법관 앞에서 따로 고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1번은 공소제기 후 수임판사 찾아가는 거 또라 이상 2명이라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19번은 전문법칙은 헌법에 규정된 게 아니고 형사소정법에 규정된 것이고 진술증거에만 적용되고 비진술증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협박문자 비진술증거니까 전문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수표도 비진술증거니까 전문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상해부위 촬영한 사진도 비진술증거니까 전문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에서 촬영일자가 조작됐다 라고 하면은 그 촬영일자만큼은 전문법칙 적용되니까 그것도 체크하시고 진실성 전문법칙 진실성 전문법칙 하시고 그 다음에 쪽에 있고 88체육관에서 공시지가 싸게 사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자가 법원 가서 진술했기 때문에 원본증거입니다 전문법칙 배제되는 거 약식 간의공판 측결은 배제된다 넘기시고 자 120번의 조문 311 법원 법관 면전조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수사상 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신문조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수사상 증거보전에서는 압수수수의 검증감정 증인신문 해야 되는데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 기재되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법원의 검증조서는 311조에 증거능력이 있다 312조 1항 검사약성 피의신조서 적법성 내용인증으로 바뀌었고 내 검사 당의 피곤에 대한 피의신조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피의신조서도 포함하겠다 대항범도 마찬가지이다 3항은 사격력성 피의신조서 다 할 것이고 진술조서 적실특반하시고 수사과정 진술서는 경찰서 와서 작성한 것 뿐만 아니라 입당원서 판례에서 경찰관이 찾아가서 작성한 것도 수사과정 진술서로 봐야 된다 검사사경 검증조서는 적성인데 작성자가 성립에 진정이고 313조 1항에서 우리 조세범칙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은 수사기한이 아니고 그 사인이기 때문에 312조 적용사안이 아니고 313조 적용사안이라는 것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게 되면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으로 할 수 있고 피곤의 진술이 기재되면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 추가로 특신 상태이 있어야 된다 피곤 아닌 자가 있을 때는 추가로 반대심문 기회 등이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314조 예외 규정인데 사경작성 피의신조서 312조 사망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항상 314조는 갖고 가셔야 돼 필요성 특신 상태에서 참고인이 목격자 진술도 작성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면 일단은 312조 사항이 없군 갖추지 못하니까 증거를 오수죠 314조 검토하려고 했는데 증언 거부권 행사한 건 필요성이 보정되니까 특신 상태가 있어도 31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딱 갖고 있고 하나 또 예외 있죠 증언 거부 사항을 누가 초래한 경우 피곤이 초래할 때는 뭐를 인정할 수 있다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신 상태만 있으면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항상 314조를 손으로 갖고 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종합사령 마칩니다 특히 여경은 314조를 내가 손에 갖고 논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315조 1호 공무원 작성문서 외국 공무원 작성문서 315조 2호 업무상 작성문서 인통상문서 315조 3호에는 기타 특신문서인데 구속적 포심조서가 315조고 나올 거라고 강력히 예상하는 거 당의 형사사건 공판조서는 311조 다른 형사사건 공판조서는 311이 아니라 315조 3호 숫자 딱 기억하셔야 되고 317조 1항에는 피고인 전문 진술과 이것도 또 판례도 겁나 중요한 판례도 했었지 그제 317조 2항은 피곤 아닌 자의 전문 진술이다 피곤 아닌 자의 전문 진술은 필요성하고 특신 상태인데 필요성하고 특신 상태인데 사망질병 외국고주 원지술자가 출석해버리면 필요성이 부정되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317조 1항하고 2항 써먹는 거 갑과 을이 나와가지고 절도도 하고 강도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강간도 해놓고 갑이 A한테 말했다 또는 을이 B한테 말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갑이 A한테 말했을 때 A가 들은 진술을 법정에 진술하면 갑에 대한 증거로 쓸 때는 317조 1항 을에 대한 증거로 쓸 때는 317조 2항 갑이라는 새끼가 법정에 출석하면 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체크 121번 122번 123 124 다 설명했고 125번 다 설명했고 두 번째 출구 때 보시면 검사역선 피신조서 피곤 안된 피신조서 317조 사항 적용한다 지워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검사역선 피신조서와 마찬가지로 317조 1항으로 가시면 됩니다 감염기제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126번에 수사기한 작성한 것은 실질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도 저번에 우리 사례형에서도 배웠죠 그죠 지하철 경찰 때 찾아와 가지고 사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관에서 작성한 진술서니까 312조 5항이 적용되고 목격자니까 312조 4항 적실 특판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 새끼가 소재불명이 되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 없죠 그 다음에는 몇조로 검토해야 돼 314조로 검토해야 되는데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필요성이 있고 추가로 뭐만 있으면 특신상태만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사례 푸는 거 지하철 경찰 때 찾아온 거 자 127번 312조 6항 128번 다 설명드렸고 129번 사용작성 피신조서 적용 안 되는데 외국 수사위원에서 적용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줄 주소지 아닌 곳으로 보내는 건 314조 부정 외상의 스트레스 증후군 314조 부정 증언 거부권 진술 거부권 314조 부정 아까 증언 거부권 행사가 적법화 정당하지 않은 경우도 314조 필요성 부정 하나 예외 피곤이 초래하면 필요성 인정 그거 딱 체크하시고 특신상태 과정책임 검사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 그 다음에 또 있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죠 개연성은 충분하다 쓰면 틀리고 130번 했고 그 다음 1호 2호 3호 다 보시면 되고 131번 조사자 증언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사경이 내용 부인하면 피신조서는 증거는 못 쓰지만 경찰관 앞에서 한 그 증언은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특신 상태는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 정도까지 믿을만한 정도가 되어야 된다 개연성은 부족하다 라는 거 공범이나 공동 피곤의 진술은 317조 1항이 아니고 317조 2항을 적용하죠 피곤 아닌 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진수자 새끼가 출석해서 진술하게 되면 출석 x 출석 x 출석 x 딱 체크해서 보셔야 되고 132번 또 출석 x 써놨고 133번은 사례용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피해자가 A한테 말하면 A는 전문 A가 B한테 말하면 재전문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와 재전문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누가 동의하면 피곤이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 조서에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증거동의도 가능하고 이걸 재전문 서류가 부른다고 했는데 전문 진술에 해당하는 요건하고 기재된 조서에 대한 요건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강간을 했는데 A한테 말하면 A는 들었으면 전문 A가 B한테 말하면 재전문 얘가 수사기관 가서 말하면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얘가 법정 가서 말하면 재전문 진술 피고인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자 134번의 원본 원본 사본 원본 사본 원본 사본 같다는 증명은 검사 거증 책임은 검사 자유론 증명이라고 했고 최신 판례는 아니지만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본이 위조되지 않음을 증명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135번의 통비법은 아까 최신 판례 24년도 판례 했죠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것은 애한테 녹음기 들여서 보내서 녹음하는 거 통비법 위반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당사자 녹음이 아니잖아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게 아니잖아 당사자 녹음은 증거 능력이 있고 제3자 녹음은 양 당사자의 동의를 없지 못하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136번 우리 물건에 대해서도 비진술 증거의 물건에 대해서도 조문에는 있고 형사재판실무에도 보고 판례도 보면 비진술 증거도 증거동의 대상으로 보고 이 증거동의 본질을 전문 증거에 대한 반대 신문권을 포기로 보는 게 입장이고요 사본에 대한 동의도 가능하고 자 유죄사설을 제출했는데 피곤이 이익되는 무죄 사실이면 이거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유리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동의는 명시적인 것을 유화하지 않고 포괄적 동의 묵시적 동의도 반응 가능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파란색 칠한 거 증거동의 철회는 증거조사 완료되기 전까지 해야 된다 이거 구두별론 종교실을 속여 가지고 많이 냈던 거니까 체크해서 보시고 쭉 넘기시고 137번에 자유심증주의 종합증거에 사실인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위드마크도 정확하고 자유심증주의 예외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138번에 약간보강합니다 진짜 약간보강할 것 같습니다 시기가 그렇습니다 약식 왜 약간보강한다 약식하고 진짜로 약식하고 간이공판 절차는 보강법칙이 적용되고 싫은 사람은 즉소 즉결하고 소년보호사건은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짜 약간보강할 것 같지 약간보강 어쩔 수 없어 약간보강 그 소리 할 바에 해 싫어 약간보강 배고파다 할거야 자 너희랑 가면 되잖아 난 또 춤춰야 돼 학원에서 출려면 제대로 칠해 그래서 또 따라와서 보는 거 아니지 그치 600으로 가서 다시 칠해 다시 칠해 제대로 쳐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는 아니야 아니야 기대하지마 다시 친다고 별로 달라질 건 없어 자 그거고 기계적 계속적으로 수첩에 기재한 건 자백이 아니기 때문에 보강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공동피구인 자백은 서로서로 간에 보강증거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포괄일제는 개별적으로 보강증거 필요하고 고의, 정가, 확장판결, 처벌 조건은 자백만 원 인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 밑에 팔레드를 넘기시고 139의 탄핵증거 탄핵증거는 자유론 증명이라고 했고 쓰레기증거 위수증이나 그 다음에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대신 사균작순 피신조서 내용 부인에도 뭐만 있으면 임의성만 있으면 뭐로 사용할 수 있다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임의성이 없어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으면 틀리고 임의성 유무와 상관없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으면 틀려요 임의성 잘 봐야 돼 임의성 그 다음에 방어기회를 사전에 부여해야 되고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절차는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쭉 넘기시고 140번에 공판조사의 배타적 증명력이 지금 나올 차례라고 했죠 그래서 공판조사에 기재된 소송 절차는 반증을 허용하자는 절대적 증명력 배타적 증명력이다 그럼 공판조사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래 자 부존재제가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할래 증명의 대상이 되냐 된다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쓰면 또 틀려 증명의 대상이 되는데 엄증이나 자증이나 엄격한 증명 아니야 자유로운 증명이야 진짜 내가 연습을 얼마나 시키는데도 어저께 기본과정에서 또 틀렸어 그래서 겁나 또 막 뭐라고 했는데 계속 틀려 계속 야 너네 이번주 가서 시험치면 혹시 붙을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 애들이 막 왜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들도 지금 학교 가려고 지금 맘먹는 게 야 제주도 5대1이야 몰라 제주도 5대1이야 몰라 제주도 남경 쓰신 분 제주도 남경 아마 인강 보면서 아 저요 제주 5대1 와 야 씨 입에서 뽑으면 동네 아무나 빼면 그냥 안전인눔 쓰면 붙는 거 아니야 답안지만 마킹하고 이름만 쓰면 붙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야 진짜 꿀 진짜 제대로 빨았어요 진짜 5대1이야 나 처음 봤다 나 진짜 옛날에 미달도 나왔다니까 옛날에 갑자기 박근혜 정권 때 2만명 뽑는다 그래가지고 경영특채 미달나가지고 내가 왜 아냐면 자기가 벌금정과가 2개 있는데 필압을 했대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뭐 60점인가 할텐데 뭐 진짜 개판점수 하는데 직장 다니다가 박근혜 정권 때 갑자기 뽑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경영과 나와서 갑자기 원서 넣었는데 붙었대 공부했냐 그랬더니 안했대 대학 다닐 때 좀 한 걸로 붙었다는 거야 아 그럴 때도 있어 그럴 때도 자 울산인가 뭐 저기서 붙어가지고 몰라 체정 갔는지 몰라 물어보더라고 야 너도 필요합이냐 그랬더니 예 저 될까요 벌금도 좀 입고 싸움을 좀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공부를 했니 아니요 공부 안했는데요 뭐 이러더라고 하여튼 그랬어 뻥이야 뻥 자 자 열심히 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했고 재판은 이제 공판이니까 넘어가시고 이제 다시 이제 수사증거로 넘기셔서 자 7페이지 5번에 자 수사계신은 주관적 혐의죠 체포구속은 객관적 혐의고 고소고발 가능성만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 인지 절차 선에도 수사는 적법하다 육부는 지워버리시고 7번에 전문수사 자문위원제도 직권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하다 관할 지방검찰청이 아니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이 제기하는 것이고 구술 또는 수사면으로 의견지율 기회를 제공한다 1인 이상 지정이고 지정하면 취소할 수도 있다 함정수사는 범위를 유발한 것만 함정수사하고 공소기약 판결과 위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함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노래방 도우미 부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에 들어가 가지고 환전 요구했던 반레도 있죠 그것도 함정수에 해당한다 9번에 불신 건물은 수사의 단서인데 형소법에 규정된 수사의 단서가 아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수사의 단서이다 정보기부도 소속과 성명 설명 의무가 있고 분리하거나 교통방해일 때는 동행 요구할 수 있다 응답 거부한다고 동행 요구하는 건 아니고 동행 요구할 때는 진술거부권 고지한다 뒀으면 또 틀려 이런 것도 시험상에 꼭 가야 돼 변형인졸업권 고지하는 것이고 6시간 초과금지라고 되어 있지만 허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스탑앤프리스크 외표 검사한다고 그랬고 흉기 소지는 검사하도록 가능하고 조문의 규정이 있다 기타 소지품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스탑앤프리스크로 가능하다고 본다 마지막 줄에 10번 고소고발 차이도 기억하셔야 되죠 재고소는 금지되지만 재고발 고발하고 고발하고 고발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를 허용하지만 고발은 너도 하고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발이 금지가 된다 고발은 대리할 수 없다 넘기시고 고소권자 법정대리인의 고유권이고 사망하게 되면 형제자매 등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의대리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에서 판단하겠다 위임장이나 대리를 표시할 필요도 없다 12번 고소 불가분에 대한 주관적 불가분에 대한 명무 규정이 있다 신고죄는 적용되지만 반회사 불법이나 측시고발은 적용되지 않고 주의할 것은 객관적 불가분과 관련해서는 일제 일부에 대한 고발은 일제 전부에 대한 고발을 보고 일제 일부에 대한 고발은 공소사실 동일성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없다 고소 포기 안 받아준다고 했고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 안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파기되고 환송되버리면 그때는 1심 선고 전이니까 고소 취소 받아준다고 했고요 13번의 고발은 진범 아닌 자에 대한 고발은 진범에 대한 효력이 있고요 공무원은 고발 의무가 있는데 직무집행상 발견한 경우에 고발 의무가 있지 우연히 발견하면 고발 의무가 없다 포괄일제 고발은 일제 전부에 대한 고발로 보겠다 위증사실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도 이거는 개인 피해 사실 개인에 대한 법이 아니니까 고발로 봐야 될 것이다 14번의 자수는 이미적 감면이죠 자수는 스스로 잡자니까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수는 안 될 것이고 발각회도 자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마지막 줄에 네 번째 줄 자수 효력 발생하고 범행에서 범을 해서 부인해도 이 자수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자수 효력이 유지된다고 무조건 형을 깎아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수 감견 규정을 받아주지 않아도 판결에 의해 설시하지 않아도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 임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5번에 임의동행이 여러 군데 있죠 우리 경지법상의 임의동행도 있고 수사로서 하는 임의동행도 있는데 주사바늘 있는 새끼 솜 들고 다니는 경찰서 임의동행은 경지법상의 임의동행이 아니고 형수법 수사로서 하는 임의동행이라고 했고 승낙유치는 허락받아도 안 되고 마취 분석 같은 것도 안 된다 거짓말 탐지기는 동의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유죄증거를 못 쓰고 정황증거에 한정한다 영장 없이 차량 번호 촬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장 없이 지문채치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부산 어디야 제주도하고 전라도에서 촬영했던 거 기억나죠 그 막 성기 모조성기 달고 찍었던 거 그거 최신판례 승진에 나왔던 거 위수증 아니라고 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체판 다 체크해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우편물통관검사 절차는 영장을 요하지 않죠 그 안에 든 게 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 일정이죠 근데 점유를 수반하고 있는 통제배달 같은 경우는 수사 일종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영장이 필요하다 7급에서 또 하나 냈어요 통제배달 같은 경우 행정조사 일종이지만 수사는 아니지만 영장이 필요하다는 천하의 개소를 써가지고 최근에 한번 엑셀을 그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 체크하시고 마약 투입약 혐의가 상당한다고 인정한 경우 임의동행 요구한 경우 수사로서 하는 임의동행이다 했고 16번에 피해자 신문 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되고 영상 녹화는 피의자고 참고인 구별해야 돼야지 피의자는 고지만 하면 되고 참고인은 동의받아야 되고 이의 진술하면 따로 영상 녹화하는 게 아니고 취재를 기재한 서면만 첨부하면 된다 참고인은 동의하는 것이고 2인 이상이 참여하면 첫 번째 피의자가 먼저 지정하고 두 번째는 수사기한이 지정할 수 있다 변호인 등의 이의제기는 신문 중 가능하고 의견 진술은 신문 후에 하는데 중간에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승인받고 하십시오 변호인의 후방 착성 요구는 헌법상 기본권이 변호권을 침해했다 진술 거부권 김영란인 서명 빠지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수사과정 진술서에서 조사과정 기록하지 않은 거 이거 입당원서 판례에서도 마찬가지죠 경찰이 자발적으로 간 경우에도 수사과정이 조사과정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 판례도 기억하셔야 되고 17번 피의자 변호인 법정들인 배우자 직계증 형제자매 신청 가동구 안 들어가고 정당한 참여하면 참여하게 해야 된다 접견은 100%라고 했고요 변호인 참여 사유가 있으면 피신조사에 기재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된다 수사기관에 변호인 참여권을 침해하면 즉시한 거 아닙니다 준환고란 절차를 불복하는 것이고 구속영장에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경우 새로 영장 받는 게 아니고 그 영장의 효력에서 구인할 수 있다 대신 피의자 신문을 임의수하니까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돌려버려주면 됩니다 피의자 신문할 때 수각 같은 거 채우는 게 원칙이냐 안 채우는 게 원칙이다 부당한 신문 방법에서 이의제기 할 수 있는데 고성보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변호에게 허용되는 권리이다 18번의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의자고 참고인하고 나눠야 되는데 피의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도 직권 또는 신청이 하여 동석하게 할 수 있다지만 13세 미만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동석하는 경우에 허서로 삑삑하면 밖으로 내쳤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 진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진술한 부분은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니고 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9번 현행본체포 영장주의 예외고 긴급체포도 영장주의 예외인데 헌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목욕장 탈의실에서 체포하는 거 10분 이내 체포하는 거 현행본체포 인정하고 40분 경과한 거는 현행본체포 적법하지 않다 체포영장에서 출석 불응 우려고 48시간의 구성장 청구입니다 여기 청구를 발부라고 쓰면 틀리고 경미사건 50만원 이하죠 자 이때는 출석 불응한 경우 주거가 없거나 출석 불응 두 가지가 다 됩니다 48시간 이내 구성장 청구한다 자 긴급체포는 긴급성 중대성 피력성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고 항상 체포의 적법 여부 구속의 적법 여부는 체포시 구속시 기준하지 사후사 좀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긴급업소는 소유소지 보관한 물건 몇 시간이네 24시간이네 이것도 엄청 틀리는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있어요 모테솔로라는 애 하나 있었는데 보고 싶었습니다 24시간이네 틀리기만 해봐도 진짜 두고 진짜 그 다음에 체포 후 48시간에 청구도 체크해야죠 압수 후 48시간 쓰면 틀리고 너 계속 틀렸지 세 번 틀렸지 이거 긴급체포 후 석방 시는 영장으로 최수포 구속 가능하다 이것도 속이죠 긴급체포 후 석방하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긴급체포 할 수 있다 이건 개소리 쓰면 틀려요 영장체포 영장구속만 가능한 거고 사경이 석방할 때는 검사한테 즉시 승인받고 즉시하는 거고 검사는 법원에 30일인 통지입니다 통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수중 되는 거 아니라고 했고요 현행본체포는 실행 중동 실행 직후입니다 그 다음에 판례는 세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줄 체포의 필요성도 요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 사인의 현행본체포 소말리아 해적사건에서 48시간 청구시점의 기산점은 체포시냐 인도시점이냐 인도시점에서 기산하겠다 자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현행본체포 경비사건이라 하더라도 현행본체포 할 수 있다 21번의 구속사유 구속사유는 법원이 하는 구속과 수사기관이 하는 구속은 법적 성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법원이 하는 구속은 명령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만 요건은 도주염령 똑같다 그 다음에 해를 끼치느냐 재범이냐 범죄 중대한 것은 독자적 구속사유는 아닙니다 고려사항에는 해당하지만 독자적 구속사유는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경비 범죄 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구속할 수 있다 22번 체포구속적부신문 헌법이 규정되어 있는 절차지만 영장실제심사 구속 전 피해자신문은 헌법이 없고 형사손업법에만 구정되어 있고 필요적 절차입니다 신청할 때만 하는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절차고요 검사 피의자 밑변호인이 나오기 때문에 변호인이 없으면 뭐 선정해야 돼요 국선을 선정해 주죠 국선 선정해주면 이것도 종합사령에서도 많이 벌었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포함하고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심사지까지 효력이 있어도 틀리고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어요 포함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어도 틀려요 이거 겁나 잘 내는 겁니다 이거 영장실제심사 하게 되면 신문 시작 전에 접견하는 것이고 영장실제심사는 쪽팔리다 그랬죠 울고불고 하는 거죠 야 이거 틀리면 안 된다고 야 이걸 틀리면 어떻게 했더니 여기 선생님 딱 찾아왔어 저번에 20문제 칠 때 선생님 영장실제심사 쪽팔려서 비공개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막 야 틀려도 그걸 틀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괜찮아야 그래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랬더니 95점이에요 오 그건 다르지 잘했어 그래서 합격해서 경찰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이거 틀려서 오는 거야 내가 맨날 울고 콧물을 흘리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걸 틀렸더라고 이걸 영장실제심사는 비공개한다고 해서 꼭 체크하시고 체포 전에 피의자 신문하는 절차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심사 하는 거는 구속이에요 체포나 압수수색은 이런 실제심사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에도 실제심사를 두자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대봐야 되는 것이고 피의자 제출 서류 열람할 수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 판사가 영장실제심사할 때 진술거부권 고지합니다 자 수사위원이 구속하는 피의자의 구속은 허거장의 성질 갖고 있고 사경위 검사 신청하고 검사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하는 겁니다 집행시는 정본을 제시하고 자 긴급집행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요의변변 고지하고 수사준칙에 의하면 진술거부권까지 고지하는 것이고 사건 단위 서류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른 범죄 사실을 구속하는 것도 적법하다 사경은 10일 검사는 10 플러스 시 그 다음 구속의 연장은 만료일 다음 날이죠 만료일부터라고 쓰면 틀린 것이고 자 네번째 줄 피의자 석방 후 재구속 제한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되는데 피고인 구속에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체포 후 석방된 경우에도 이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4번 피고인 구속은 검사의 영장 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공판단계 구속은 공소제기심부터 기산하는데 자 1심 2개월 그 다음 2심은 2개월 2개월인데 1심은 2번 연장 가능하고 상소심도 2번 연장인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맥행진도 가능하다 한계 목적을 위한 영장은 동일 범죄 사실 또 별개 범죄 사실을 간주한다고 쓰면 틀려요 피고인 구속은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라는 재구속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5번 영장실질심사 적보신 도망 감정유치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피의자 구속기관에 산입하지 않고 피고인 구속기관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읽어보시면 된다 27번 적보신은 헌법이 규정되어 있고 천국권자의 가동고 들어간다는 거 체크하시고 피의자 단계 풀려나는 게 적보십니다 그래서 피의자 단계인데 만약에 공소제기돼서 기소해서 피고인심부로 바뀌어도 석방 결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적보신을 기각해야 된다고 쓰면 틀린 지문이니까 체크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48시간 신문하고 이사를 결정한다는 거 적보신 석방 결정 기각 결정 불복은 안 되죠 대신 구속적보신을 청구한 경우 피의자 보석은 가능한데 피의자 보석은 포통한 거로 불복할 수가 있다 구속적보신 조서는 311이 아니고 315조에 따라서 부동의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국석변의 제도도 있고 적보신 석방 같은 경우에는 적망증이죠 도망재증인멸이죠 증거인멸 염려라고 쓰면 틀리니까 체크를 잘하라고 했고요 28번 피의자 보석은 구속적보신 청구심만 가능한거지 체포적보시면 안되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적어도 나왔었죠 피의자 보석만을 청구할 수 있다 OXX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피의자 보석은 재체포 재구속 사유가 적보신 석방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보조석도 염려라고 했고 이거는 기각하는 경우에도 보통 항고등으로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29번에 보석은 넘기시고 30번에 구속의 실효는 무죄 등이 선고된 경우에 영장이 실효된다고 했어요 사유형 사유형은 확장까지 돼야 된다고 했고요 그 밑에 31번 표는 보시면 되고요 32번 적경교통권은 헌법에서도 잘 나오니까 양쪽에 다 가서 보시면 되고요 쭉 보시고 33번 33번 보시면 군사기밀 책임자 승낙 공무상 비밀 감독자 승낙 업무상 비밀 중대한 공익이나 승낙에 대한 압수에 대한 제한 사유가 있고 몰수나 압수에도 다 비례 원칙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영장기간 내 동일영장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고 보관하고 현전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도 체크하시고 시험에 23도 2차에 나온 것은 압수수색 영장은 긴급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제시해야 된다 급속을 위한다고 긴급을 위한다고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했고 이석기 판례 현실적 제시가 불가능했다면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라고 했고 사본교부 의무가 신설됐는데 체포구속 같은 경우 상관이 없지만 사본교부를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하지만 피의자 압수수색은 피의자 피고인한테만 사본을 교부하는 거지 피의 압수자 모두한테 교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 경관부에도 24년도 경찰 승진이 나왔고 경찰 체험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책임자한테 제시했어도 개별 제시하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다음 페이지 압수목록 교부하라고 했죠 아까 이미제출문 압수도 아까 뭐 교부하라고 했어 압수목록 교부하라는 24년도 판례 기억나시죠 오토체크 하시고 압수조서는 편처라는 거예요 해경 문제인가에서 또 조서와 목록을 둘 다 교부한다고 지랄 연병을 써놔 가지고 또 애들도 괴롭혔죠 애들도 아니고 현직 해경 현직 해경들을 괴롭혔습니다 해경 승진에서 조서는 편처라는 것이고 목록을 교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 법원의 검증은 세 번째 줄 공판적 내외에 불문하고 영창이 필요 없다 그 다음 여자 신체 수색은 성년여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성년여자가 수색한다고 쓰면 또 틀리고 여자 신체 검사도 검의성 의사나 성년여자가 참여하는 거지 검사한다고 쓰면 틀려요 또 이거 수성 검의성도 외우시고 도박 장소 같은 경우는 야간 집행 기지 없어도 야간에 참여할 수 있다 여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야간 집행 기지 없으면 야간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공개 시간 내에 들어가야 된다 압수목록 5개월 지난 교부한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본 변랭 하나 있고요 34번에 종군당 제약은 1차는 위법이고 2,3차 1차는 위법하지 않고 2,3차가 위법이지만 1차 위법하지 않다는 대신 위법에서는 자 하지만 전체적 관점에 볼 때는 위법하다 라고 했고 사건 관련성은 자 인적 관련성에 대해서 필요적 공범 포함하고 객관적 관련성 둘 다 있어야 된다 라고 했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간접증거 정황증거까지 포함된다 단순히 동종유사만으로는 자 객관적 관련성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고 수상의 정보처리 제작 매체에서 혐의사실 선별도 잘 나오죠 선별해서 받으면 압수수행은 종료됐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당사자 사무실까지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고 자 고미터 다섯번째 여섯번째 팩스로 사본 제시는 위법하다고 했고 압수수색 장소에서 컴퓨터에 접속해서 이메일 계속해 계정에 접속 후 혐의사실 부분을 출력 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물적 강제첩으로 허용된다 라고 했고 영장 제시하면서 첫 표지에만 보여주는 거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라고 했고 전자문서 수록한 파일은 설명 날인 등이 없기 때문에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사본일 때는 원본과 같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자 원본과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검색의 거증 책임이 있는데 뭐 해시값 비교도 되지만 사람의 증언 등으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압수수색 검증할 장소 두꺼운 글씨 보시면 장소 및 신체라고 했기 때문에 장소하고 신체 다 압수수색이 종료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밑에 밑에 보시면 압수수색을 목록 작성할 때 상세 목록에는 파일명세 특정해야 되고 선명교보도 가능하고 전자파일 복사도 가능하고 이메일 전송도 가능하다 자 압수수색 영장집행에 변호인 참여권은 고유권이죠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인 참여를 통제해줘야 됩니다 참여기에 보장해야 되고 선별에서 받으면 압수수색은 종료되기 때문에 절차 보장할 필요 없고 목록교보는 파일명세 특정이고 선명 등도 가능하다 그 다음 강제체유로 강제체유로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원격지 서버를 바로 특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경찰관 그 판례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35번에 피의자 수색에서 추가된 게 헌법 불합치받아가지고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빠짐도 틀린 지문이라는 것도 체크해서 보셔야 되고 체포 현장에서 체포에 착수했다면 착수만 했다면 체포하지 않아도 압수수색할 수 있고 피곤구속은 검사사경 피곤구속집행할 때 피의자 수색 압수수색 되는 소를 포함하니까 할 수 있다고 보고 범죄장소는 체포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할 수 있다 긴급체포는 소유소지 보관하는 거 몇 시간? 24시간 대신 체포 몇 시간이네? 48시간 압수 48시간 쓰면 틀리고 소유소지 보관한 물건은 임의제출 물건과 그 유리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 처분 사후 영장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피의자 수색도 사후 영장 필요 없습니다 압수물 처리는 자청 보관이 원칙이고 운반이 불편하면 위탁 보관할 수 있다 위험물하고 금지물은 폐기할 수 있다요 차이는 위험물은 동의받지 않아도 되고 금지물은 동의받아야 되죠 오징어포 했던 거 동의 없이 금지물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폐기한 것은 위법하다는 그 판결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대가보관할 수 있다 이거 또 한다 쓰면 틀려 환가점은 할 수 있다니까 넘기시고 자 법원의 조치는 넘기시고 38번도 넘기시고 39번 그래서 우리 가함부시 의견지수를 기해줘야 되고 기해주지 않으면 39번 위법이고 판결에 영향 미친 위법이라고 했고 세 번째 환부했다가 실제 보상 권리확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성 청구할 수 있고 기소 중지하게 되면 압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출인한테 피합수자한테 반환하라고 했고 소유권 포기해도 환부음 후 소멸되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40번에 감정유치는 재판으로 정하는 기간이지 법정 기간이라고 쓰면 틀려요 2개월 이런 거 쓰면 틀려요 감정유치 기간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만기가 늘어난다고 했고 대신 감정유치도 구금하는 거기 때문에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겠다 피해자는 감정유치 못하고 보수에 관한 규정은 준응하지 않습니다 통신제한조치 검사는 2개월이고 무제한 연장 규정은 헌법 불합치 받았다 새로 추가하는 거 안 받아 준다고 했고 국가안보 목적일 때는 4개월이다 쭉 가셔서 무전기는 전기통신이고 감청은 라이브시고 라이브고 폐기감청 허용되고 헌법 불합치 받았지만 법 개정도 되고 소사장 증거보전 소사장 증인신문에서 공소재기 전도 가능하고 공소재기 후 제1의 공판기를 까지 가능하고 소사장 증거보전은 311조고 서명구슬 소명하면 틀려 소명은 서명이라고 했고 참여권 보장하라고 돼 있고 증거보전 기각 결정이 3일 이내 한 거죠 대신 수사장 증인신문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된다고 했고 물론 당사자 참여권이 있고 수사장 증거보전은 법원에 보관하고 열람 등사를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판사한테 열람 등사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수사장 증인신문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정한다는 것도 되고 다섯 번째 줄 출석 거부 진술 거부까지만 되지 진술본부 겸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불복할 수 없다 그랬고 당사자 참여권이 있고 이거는 검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열람 등사를 안 된다 43번에 검사의 수사 종결 공소권 없음 고소취소 시위완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볍게 보시고 제가 안 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 것이다 혐의 없으면 구속요권 해당성이 없는 것이다 검사는 기소 중지 가능하고 기소유예도 가능하다 44번에 공소재기 불기소 공소취소 타관 송치일 때는 7일 이내의 통지 불기소 이유는 청구심환 7일 이내의 통지 검사는 불기소 타관 송치는 즉시 피의자 통치죠 피해자 통지 아니고요 고소고발 사건은 한정되지 않는다 검사가 또 마찬가지 공소재기 여부 같은 경우 신청했으면 피해자 등에게 통지를 해주는 제도가 하나 있고요 45번 46번 재정신청 같은 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47번 보시면 약관보강한다고 했는데 보강 안 해도 되겠다 공소재기 후 임의수사 가능하다 번복조사는 피곤이 증거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반대신문권 기회보장만으로 증거능력 부여되지 않고 이거는 참고인 진술조사도 마찬가지고 진술서도 마찬가지고 위증체 피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는 공소재기 후 임의수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다 강제수사는 할 수 없다 공소재기 후 수임판사한테 청구한 건 유죄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단 선방조사 1심 무죄선거 검사가 항소해서 미리 부르는 것은 피곤 증거 동의는 가능하다 근데 반대신문 기회보장만으로 증거능력 부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까지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시계를 보시면 나루토춤과 함께 1시 딱 직전에 끝났죠 하여튼 기분은 좋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오늘 했던 거에서 수사준칙 그 다음 최신 판례 추가했던 거까지도 범위니까 체크해서 보시고 추가 판례가 1번 2번도 있어요 그것도 체크해서 보시고 5개년 재판도 있어요 그 다음 진도별도 보고 전범위도 보고 시간 내시면 게시물도 보시면 돼요 다 풀란 얘기가 아니고 틀린 거 위주로 보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내가 가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어렵다 그럼 남들도 어렵다 남들도 어렵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차분해시게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